우야 우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덜롱다크 생존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엄청난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스토커로 처음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스펙으로 그대로 이어서 할까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쉬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성장을 한 다음에 새로운 맵을 가는 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진짜 엄청 많이 생겼네 우리가 안 가본 곳이 블랙록이랑 끝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어디였죠? 고요한강 협곡이었나? 여기도 아직 제대로 안 눌러봤었죠? 이 두 개를 제대로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볼게요 신비로운 호소에서 시작해서 새롭게 파밍을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곳 위주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신비로운 호소로 시작 남성 캐릭터로 자 제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세 개 스태미나 충전 속도가 20% 빨라지고 질주할 때 25% 칼로리를 적게 소모하고 신체가 가혹한 환경에 적응해서 10% 칼로리를 적게 소모하고 갑시다 자 플레임 투 출격한다 와 이걸 다시 찍게 될 줄이야 자 일단 초반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하는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가 어딜까요 얘가 어딜까요 일단 우리의 목적은 갓댐을 빨리 가야되는 겁니다 여기가 신비로운 호수니까 아 아 여기구나 벌목장 좋아 좋아 어딘지 알았어 자 위치 파악 벌써 끝났고 아니 근데 침략자 하다가 스토커로 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지금 뭔가 딱히 뭘 겪은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편해 일단 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제 기억으로는 저기 올라가 봤자 딱히 얻을 수 있는 거는 없고 다 부서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코앞이니까 아니 도박을 하면 안되나? 그럼 빨리 내가 아는 길로 가야되나 내가 여기 길을 아직 잘 몰라 우리가 덜렁다크 시리즈 찍은 거 보니까 173일을 생존했더라구요 그렇게 오래 생존했지만 여전히 길이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조명이구나 올라가자 아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지 말고 빨리 아는 길을 가자 허짓거리 하지 말고 아 지금 추워 그거는 옷을 잔뜩 껴입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절대 맞아요 저기 위로 올라가면 부서진 건물밖에 없어요 아니 벌써 동상 위험이 생겼다고? 저체온증 위험이랑? 음 시작부터 너무 아름다운걸? 저 뭐야? 아 이거 사슴이구나 아 뭐 이상한 게 막 눈덩이에서 내려오길래 어휴 시컷했네 안녕 사슴이? 어서와요 아니 우리 장작분들이 생방송 때 후원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그 후원을 하면 마일리지 비슷한 개념으로 불소시계라는 게 쌓여요 불소시계를 이용해서 게임 강제권을 쓸 수 있거든요 제가 게임을 강제로 이제 30분 종류 상관없이 30분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아이템인데 그거를 우리 장작분들이 오늘 막 계속 사 그 사용을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근데 지금 어떡하냐 야 지금 썰 풀 때가 아니야 너 뒤지게 생겼어 아 일단 컨테이너 빨리 들어가 근데 그 강제권을 한 사람이 몰아서 쓴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강제권을 써서 다 덜렁다크 해달래 와아 야 들어오자마자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야아 성강잔도 주고? 이것이 스토커 와아 후드티도 있네 입어 근데 여전히 추워 잠깐 몸을 좀 녹일까? 어 여기 저기 신발도 있다 작업용 부츠 이거보단 따뜻하겠지 지금 체온이 체감온도가 1도 어? 그럼 체온이 오를텐데? 어 올랐다 쥐꼬리만큼 올랐다 침대 온기 보너스가 플러스 5니까 영상 만 유지를 하면 돼요 영상의 온도만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두 시간 정도? 해서 몸을 녹입시다 자 조용해졌네요 자 저체온증도 치료됐고 동상도 치료가 됐어요 이거는 치료 안됐네요 쓰읍 근데 뭐 또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빨리 나가서 다른 건물로 갑시다 아 그래 옆에 있는 것들도 마저 다 파밍을 하고 가자 어 랜턴 아유 야 침입장 단위도에선 그렇게 보기가 힘들었던 랜턴이 여기 바로 눈앞에 있네 이 음? 아이 예전에 맨 처음 스토커 시작할때는 진짜 스토커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막 퍼주네 아이템을 그루터기 제거 이거 화약 만들때 쓰죠 성냥도 주고 말이야 신문도 주고 말이야 아유 너무 좋네 진짜 미쳤어요 일단 신문을 찢어서 구십돌로 만들고 진짜 침입장 한번 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알고보니 선녀에요 그래도 여전히 동물이 호전적인거는 변함이 없기때문에 조심을 해야되는건 마찬가지죠 음 그래도 확실히 낮은 난이도에 비해서는 아이템이 좀 안 나오기는 하네요 그래도 뭐 침입자에 비하면 이거 봐 이거 봐 막 주잖아 막 나와 그리 으르지 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간식 해수한 나무 짜건 빠지 이건 못참죠 신문은 아까 먹어서 이것도 했고 아휴 음식도 많이 주네 진짜 미쳤다 여기가 천국인가? 벌써 아이템 음식이 다섯개나 있다고? 미친거 아냐? 빨리 하나 마셔줘 이 맛이지 나가 잠시만 잠깐만 이거 여기로 갈 수 있나? 새로운 도전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아이템이 뭐 있니? 맞고 여기로 올라가보자 올라갈 수 있나 이거 경사가? 어휴 경사가 좀 높네 다리 부러지거나 하진 않겠지 지금 부러지면 굉장히 큰일나는데 여기로 그대로 올라가면은 저기 감시탑은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건가? 저 전망대에 가면은 아마 꽤 높은 확률로 총이 있을 수 있어요 초반부터 지금 총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는거죠 제발 잇기를 근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돼 있는건지 모르겠어 오케이 올라가? 노? 오케이 올라가노? 오케이? 올라가노? 조젓 조젓 나? 이거 지금 못갈거 같은데? 어어어 동상위험 또 걸렸어 그냥 내려가자 나중에 와도 돼 아! 어 다리 부러질 뻔했네 또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오자아 안녕히 계세요 길이 어떻게 생겨먹은걸 후 자 다른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일단 집을 빨리 찾자 탈선된 열차 탈선된 열차 다행이어서 까마귀 깃털 하나 또 집어주고 가자 이제 뭐 늑대를 만나거나 하진 않겠지? 감시탑 어디로 사라졌노 저 있다 저 일 진짜 어떻게 가지? 아이고 저체온증 위험까지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버텨봐 애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어? 침입자 단위도 때는 말이야? 어? 이런 슈웨이는 그냥 이 악물고 버텼어 임마 이정도면 감사하게 살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말이야 나중에 집 있죠 저 집 이름이 뭐냐? 그냥 집인가? 관리 사무실인가 뭔가 자 집 이름 좀 보자 자 집 이름 좀 보자 캠프 사무실 캠프 사무실 예 스테이지에 버터 쏟아쏘우 오랜만이야 캠프 사무실 자 여기서도 파밍을 알차게 해봅시다 체온 다시 오르고 있죠 캬어어여 거어어어 3.5리터 야 미쳐다 냄비도 바로 Savannah 포크앤빈 토마이러스 아 진짜 아이템 너무 많은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와 아이템 너무 저 흐르는데요 옷만 좀 잘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이템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아니 스토커가 근데 원래 이렇게 잘 나왔나? 와 밑에 동 복숭아 통조림도 숨어있네 날 가져가주세요 이러고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져갈 거 없나 숫돌 뒤적뒤적 천 줄 군대 비상용 스테로이드 무슨 일이냐 이거 그러게 스토커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침입자 갔다왔다고 지금 수고했다고 이렇게 아이템 퍼주나? 교육책까지 막 나오고 희한하네 스토커가 이 정도까지였나? 야 눈 어? 허?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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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나 난이도 잘못 골랐나 혹시? 그냥 여행자인가? 아니 진짜 이상해 종결템이 왜 벌써 나와? 와 와 진짜 미쳤는데 이거는 이제 밖에다가 입는 게 좋죠 밖에 입고 안에다가 작업바지 하나 입고 어이가 없네 운동화 하나 챙기고 야 침낭 보고 싶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침낭? 야 침낭을 집에서 보네 그래 우린 침낭이라는 게 있었지 음 침입자 난이도에서는 침낭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막 아 잠을 어디서 자야 되냐 이러면서 다녔었는데 오케이 일단 파밍은 기본적인 거 다 끝난 것 같고 뭐 다시 나갈까? 할 거 없는데 일단은 두 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체온을 쫙 올린 다음에 와 체온 풀됐어 너무 따뜻해가지고 온기 보너스가 6이야 거기에다가 침대 온기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아 체감 온도가 3이구나 야 체감 온도 여기서 어떻게 해보냐? 아 여기 있구나 어 아닌데 이건 그냥 기온인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체감 온도 3도 체감 온도 3도에서 침대 온기 보너스 6까지 합쳐가지고 영상 구도로 빠르게 체온을 채워 올린 겁니다 지금 섬이 쏟아 마셔주고 일단 우리는 덜렁다크가 이번에 어 공식적으로는 3회차잖아요 침입자까지 합치면 이 영상을 토대로 덜렁다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설명이 미흡할 수 있어요 제가 이미 한 번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은 배제를 하고 빠르게 즐기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 채널의 다른 덜렁다크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시간짜리에요 우리? 오 몰라요 한 17시간짜리 영상 있거든요 네 그거 정독하고 오세요 아 지금 눈 내린다 야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따뜻해 일단 갓댐으로 갑시다 갓댐 아 딱 12시간이에요? 어 짧네 야 12시간이면은 뭐 금방 보겠다 딱 하루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따뜻하네 벌써 지금 체온이 영하 5도 미쳤다 미쳤어 무게도 여유가 있고 근데 스테미나 최대치가 좀 많이 까였다 지금 자 한 10분 전에 왔었던 장소인데 지금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죠 아까는 막 너무 조급하고 막 뭐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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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있어 뭐 있어 막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아주 여유로워요 음 음 이 바퀴에 스크래치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잘 살펴봐주고 시체도 아무것도 없고 조잡한 도구 우리 도구가 없네 어? 아 뭐야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침낭이 원래 하나가 있었나? 스토커 난이도에서도? 아니 스토커도 별거 없네 되게 뭘 많이 주는데 아 침낭이 있고 없고는 확률이라고요? 뭐 어쨌든간 지금 침낭을 바로 바닥에 버리지는 말고 나중에 그 재활용합시다 천을 많이 줘요 열 개인가? 줄걸? 수확하기는 천을 열 개 주기 때문에 꽤 유용합니다 이게 눈까지 내리니까 약간 좀 조용해진 느낌이 드네요 덜렁다크가 눈 내리면 좀 조용해졌나? 옷 상태가 어떻지? 어 조금씩 젖고 있어 실제로도 눈이 내리면 소리가 좀 조용하게 들리는 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다들 아시죠? 문 열고 총기 제작 17세서 굉장히 신박한 책이 있네 시체 있고 눈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애 어이 뭐야 시체가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원래 이랬나? 저것도 시체야? 돌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돌이 사람처럼 누워있어? 시체 위치도 랜덤이냐고요? 아니요 아마 고정일 텐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게 다 새로워 지금 나 가끔씩 우리 직원들 닉네임도 까먹는데 저런 거라고 기억을 하겠어? 아 지금 덜렁다크 얼마 만이냐? 자 일단 땜으로 왔고 오래된 초콜릿바 소형 무기 안내책 아니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줘 야 책 보너스 퍽 할 걸 그랬다 아니 책을 진짜 많이 주는데? 지금 책이 몇 권이 있냐? 아니 벌써 세 권째야 미쳤네? 봐봐 섬의 소다 이 사이를 잘 봐야 돼요 이거봐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아이템들이 없네요 쓰읍 뭐지? 흐흐흐 날 낚아? 뭔가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잘 숨겨놓고 뒤져보니까 없어? 뭔데? 복숭아 통조림 아니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만 좀 줘 아이 슬슬 무거워 어 거의 다 찼어 어 책도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뭔가 좀 소독약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마자 진동체 쓰읍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종결 모자 나왔고요 와 따뜻해 벌써 따뜻해 나 지금 벌써 완전체 된 기분이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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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쎄지랩 이건 뭐지? 가벼운 등산 재킷 파란마귀용이죠? 일단 뭐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입어주고 이 정도면 양반이지 장갑 장갑도 끼면 좋죠 0.1 0.1 올려주지만 맨손보다 안 낫다 자 우리들의 까댐은 얼마나 저에겐 많은 선물을 줄지 기대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니 이게 우리가 진짜 한 번 침입자 맛을 봐서 그런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진짜 요상하네 가서 도끼랑 서바이벌 나이프 만 얻어도 정말 큰 수확이에요? 빠르게 파밍 아유 기름통이 여기 또 있네 어둡다 아니아니 랜턴 칙 칙 칙 와 탄이 있어 너무 신기해 와 덜렁낙하에 탄이라는게 존재하는구나 야 신기 방귀 방귀 신기 여기 와 나 이거 개 큰 숫돌인줄 알았어요 종이더미였네 바닥엔 뭐가 없고 서민소다 여기서 총도 나오냐구요? 그럼 뭐 그럼 뭐 총알을 이렇게 슉 하고 다트 던지듯이 소박하게 던질까? 총이 있으니까 총알도 나오겄지? 바다랏 슉 다트 던지기 아주 간사해 아주 간사해 오! 리볼버 타냐 지금 기름 넘쳐 흐르니까 랜턴은 계속 들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바뀔 필요가 전혀 없죠 리볼버가 아마 지하에 있지 않을까? 오 건조시킨 가죽 나쁘지 않아 어 얘도 랜턴이 있고 기름 얼마나 들었냐? 3 0.34 내꺼보다 적게 들어있으니까 가져가지 말고 음 이제 확실히 뭐가 좀 촉진제 일단 초반에 필요하죠 이제 뭐가 좀 안나오네요 라고 말하려고 하자마자 또 뭐가 나오고 화장실 역시 똥 싸는 곳에서 퍼온 물이 제일 맛좋은 법이지 어우씨 내가 말해놓고 진짜 개 엮겹네 미친거 아님? 와! 탄피 예아 물이 지금 얼마나 했죠? 아휴 따로 안 퍼도 되겠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참 진짜 덜렁다크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스파이크랑 스파이크랑 확장 가, 가방? 대용량 백팩이 있었잖아 와 나 그거 먹은 충격은 아직도 잊질 못해 다른건 다 까먹어도 그때의 그 충격만큼은 선명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어 어어 어어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아이젠을 말하는 거였어 맞아 아이젠 그거 뭐 우리가 공략을 본 것도 아니고 진짜 정처 없이 맵을 돌아다니다가 발견을 한 거잖아요 흐흐 야 정말 끝내줬었지 자 잠깐 끄고 응예 5오네요? 이렇게 빨리 걸린다고? 뭐 얼마나 돌려야 돼 어 13 아 깜짝이야 아이씨 열린 줄 알았네 염자 위험 뜬 거 보고 아 지금 피곤해서 무게 한도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skate 58 5 13 58 좋은 거 줘라 좋은 거 온 나와라 돈마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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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3 와아.. 이걸 주네? 이야아아아악 방화나.. 야 벌써.. 벌써 다 맞췄어 지금 와아.. 이거는 뭐 방송을 덜렁다크를 찍어라 하는 방송신에 계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 신은 존재한다 이게 스토커 난이.. 아니 나 진짜 스토커 잘못.. 선택했나? 아니 나 진짜 지금 난이도 잘못 선택했나 지금 아리까리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아니 나 진짜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거.. 나가서 저장을 한 다음에 확인을 좀 해보자 나 여행자.. 없나? 들어가서 저장을 하고 나가 봅시다 그치 스토커 했지 어.. 게임 불러오기 플레임2 난이도 스토커인데? 진짜 희한하네.. 이 때까지 겪었던 모든 아구는 이 판을 위해서였던 거 아닐까? 액댐을.. 진짜.. 심하게 한거지.. 저장에서.. 엄마나.. 이건 뭐야.. 뭐.. 개척자 사각가이들 이제 곧 밤 되니까 일단 빨리 내려가자 내려가서 잘 준비하자 얼추 다 봤지? 아 이건 뜯어야지 이건 못 참죠 잠겨있는거 어떻게 참아요 죄질이가 있는데 야아아아아아 다 먹었답고 이럴줄 알았어 빨리 내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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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름부터 채우자 약간 불안하다 급요 이거 불 켜진 상태로 기름 넣으면 막 일정 확률로 폭발한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그 정도로 이게 리얼리티 한 게임은 아닐거야 그지? 늑대 있냐? 없지? 없지 여기 이제 늑대 안생기죠? 오 옛날엔 가끔 나와서 써가지고 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길이 왜 이렇게 나있는거야? 내가 얻을 수 있는거 아무것도 없는데? 야 넌 말이지 일단 여기에 불을 지필 수 있고 여기서 잠을 잘게요 어? 지금 밤 판정인가? 아... 그렇게 어둡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살짝 보이잖아 이 정도면 책 읽을 수 있을걸? 내 시간에 읽어보자 이제 못 읽네요 두 시간 딱 읽었고 좋아요 이 정도면 밤이 됐으니까 밥을 먹고 아... 캔 따개가 없네 우리가 아직 아... 그러게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캔 따개가 없냐 섬이 더다 스테이시의 포도 쏘다수 포도 소다... 수가 아니라 그냥 소단대 왜 자꾸 소다수라고 읽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버전에서는 소다수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자... 됐고 이제 자자 자고... 자고... 자 일단... 배고픈 배를 섬이 서다수로 또 채워주고 저 체온증 컷됐냐고? 그거 사라진 지가 언젠데... 뭐야 동상 위험은 아직도 있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가는구나 일단 불 켜고 마저 돌아다녀 봅시다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수리도구 있는데 수리도구는 이미 하나 갖고 있고 침낭을 여기다 하나 놓고 갈까? 지금 무게가 조금 무거우니까 저거 나중에 찢자고 지금 서바이벌 나이프도 없잖아 제발 총... 아으 총은 없고 총알이 있네 썩을 아으... 하으... 사족신발... 계세요오... 이거 계시네... 안계시네 아이템이 아이템이 안계시면은 존재 가치가 없으시죠 꺼지세용 여기도 뭐 이게 뭐 어떻게 가면은 뭐가 있나? 이 길이 왜 요렇게 요상하게 나있는거야 덜렁다크는 길이 이상하게 나있으면 좀 주의깊게 볼 필요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듯하면서 항생제 나있어요 아닌듯하면서 뭐가 있단 말이죠 항상 물론 없는것도 있고 줄타고 빠르게 내려와서 뭐해 내려가라고 비상스테로이드 왜 안줍냐고요? 이 썩을놈들아 너네 아까 내가 비상스테로이드 먹는거 봤어 못봤어 있잖아아악 무거워 죽겠는데 저거 두개나 들고다니라고 저거 무슨 빼빼로야? 막 들고다니게 자 여기서 부러진 화살 하나 가져가주고 와 치맵자 단위도에선 이런거 안박혀있던데 여기는 진짜 막 퍼주네 허허어 이거 기름 되게 많다 가져갈까? 싫어 안그래도 남아둬라 저트로 내려가서 목숨이 두개면 좋잖아요 근데 난 죽을일이 없는 없을거같은걸? 아이템을 이렇게 잘 주는데 말야 내가 막 탐험심에 불타가지고 갑자기 미쳐서 안가본길 막 가보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죽을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무스한테 한번 갈비뼈를 줄여져 밟아봐야 이제 막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스테로이드 챙길걸 이렇게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것이여 숫돌 몇프로냐 나 백프로네 하나 더 챙기자 오 뜯어 그래 나 지금 애초에 무기가 없어서 와 씨 딱히 무스를 만나도 막 싸울 생각은 없고 뭐 이렇게 장화가 많이 나오냐 그러게 총알만 지금 몇발 있냐 여덟발 삼십발 야 씨 이거 토끼를 많이 잡아야겠다 리볼버로 토끼 보이는대로 족족 다 쌓아서 사격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어? 사다리? 사다리 자체를 뜯을 수도 있네 대신에 손독기가 필요하죠 손독기가 없네요 아 그러고보니까 진짜 서바브나이프랑 도끼가 되게 안 보인다 그게 일단 빨리 나와야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은근히 안 보이네 다른건 다 나와 놓고 왜 그것들이 안 나오냐 심입자 난이도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손독기와 서바이벌 나이프 좀 얼굴 좀 봅시다 보자는건 안 나오고 총에 나와 버리네이 자아 총에 나와 버렸죠? 무기 리볼버 잠깐만 들어가라 장전에 기본적으로 여기 또 세발이 들어있었네 착 착 착 오케이 지려버렸어 내 기억으론 옛날 버전에서는 무기를 먹으면은 반드시 총알이 안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총알이 장전이 돼있고 그런가봐요 좋네 괜찮은 야구모자 스읍 이거 어 뭐 그래 모자 없으니까 미묘하게 지금 여기 살짝 튀어나온거 보여요? 쇽쇽쇽쇽쇽쇽쇽쇽 쇽쇽쇽쇽쇽쇽 머리카락이 생겼어요 와우 진통제 진통제는 굉장히 가볍고 가지고 했으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뭐 좀 여유롭게 들고 다닙시다 에이 뭐가 없네 백불 필요없고 스카프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아 이거 뭐? 이거 머리판정이구나 이게 훨씬 낫죠 야구모자보다 내구도도 훨씬 낮은데 냉정치가 훨씬 좋네 야아 따뜻해 보인다 야아 여기도 지금 기름통 하나 있고 1.6L 근데 가져갈 필요는 없죠 이제 서바벌 라이프 하나 주지? 절대 됐는데? 왜 안나올까? 바느질 키트 나 바느질 키트 있던가? 어? 어? 바느질 키트가 하나도 없었네? 진통제 지금 너무 많다 18개 있다 이건 버리자 12개면 되지 뭐 벙어리 장갑 가꿔줘요 야아 세거네 심지어 버리고 웬 물? 낚시도구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냐고? 까땜입니다 좋은 도구 조잡 꺼져 와아 한번도 쓴 적 없는 조잡 도구 도끼랑 칼빼고 다 주네? 아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못 찾고 있는건가? 어? 약간 그런거 아닐까? 내가 좀 많이 퍼줄게 대신에 도끼랑 서바이벌 라이프는 없는줄 알아 크 와 그럼 또 그거 나름대로 극한인데 그죠? 아 그럼 침입자 난이도랑 다를게 뭐야? 아핰핰 온리 파밍으로 먹고살아야 돼 와아 동물도 죽여봤자 막 파밍도 못하고 탕피 승냥 없다! 확실하게 없어 다 받고 아직 해는 중천이고 돌아갑시다 나가죠 냄비 챙겼죠? 냄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에서 뒷문으로 나갑시다 자 여기에서 뒷문으로 나갑시다 아 바람이 좀 부네 어? 왜? 뭐? 서바이벌 라이퍼가 있었어? 와아 또 종결모자 하나 나왔구요 모자 두겹 있었어? 근데 유감 여기 지금 못들어가거든? 그냥 돌아서 다시 들어가자 바닥에 칼이 있었어 왜 못봤지? 여기 저번에 내가 설명 한 줄 알고 지나갔던 아무 말도 안하고 지나갔던 굉장히 위험한 길 칼이 있었다고? 스읍 나도 이제 늙었나벼 잘 안보여 개밥 꺼져 안먹어 나 풍족해 지금 이딴거 먹을 그런 상황은 아니야 자 어 돌아왔고 다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어디 있었다는거? 나가기 직전에 칼이 있었어? 아이고 힘들어 아 여기가 아닌디 아닌가 여긴가? 아 여기 기억이 안나 갑자기 여기.. 여기 쯤에 여기 쯤 바닥에 다이퍼가 있다고? 어 나 방금 본 거 같애 여기 야어어어어어어어 틀었다 나이스 고맙다고 친구들 자 다시 재정비하고 자 부러뜨릴거 부러뜨리고 야 그러고보니까 그 흔하다는 캔 따개를 안주네 어 이거 총기 수입 좀 해야겠다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녹슬었네요 드디어 보셨네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미안해 내가 채팅을 좀 잘 못 봐 못 본다 싶으면 막 소리 치세요 야 이 ㅆㄴ 너 새끼야 또 채팅 잡으라고 그 정도까지 하면은 밴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진 말고 아우 이거 총기 수입하는데도 꽤 오래 걸리네 시간이 음 이 정도면 뭐 쓸만큼은 됐으니까 아 통조림을 못 먹는게 치명적이네 일단 케첩 박카차 먹어주고 포도 먹어주고 오렌지 소다수 그래놀라바 초콜릿 박 그 다음에 물 쫘악 마셔주고 무게가 벌써 30킬로가 넘었어 왜지 이거 때문인가 기름 넣어주고 수잘데기 없는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게 꽤 무겁구나 이거 지금 당장은 안쓸거 같으니까 내려놓자 총알이 많네 아 옷을 내가 많이 들고 있구나 아 이거 지금 뜯으면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텐데 1시간 15분 동안 뜯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오늘 하지 뭐 일단 여기에서 그러면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를 다 읽자 책 읽고 버리고 5시간 책을 읽으면 밤이 되겠죠? 다 읽었어요? 원래? 다 읽었네? 봄에 어두운거 자 물 또 마셔주고 자 이 상태에서 밤이어도 해체는 될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수확하기 되죠? 자 좋습니다 열심히 뚫어주고 나 많이 피곤해? 아이 버틸만하네 한번 더 뜯어 자 수확하기 1시간 15분 멀쩡도가 이 정도면은 아주 멀쩡한 거예요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물 마시고 배고픔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에에에에 자, 이제 물 마시고 캔딱에 찾으러 갑시다. 근데 음... 지금 이 밑으로 가봤자 행복한 계곡으로 밖에 못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지금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마저 파밍 다 하고 다른 맵으로 여정을 떠납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2층을 안 갔네. 에이, 너무 어두우니까 넌 키고 가자. 일단 지하 먼저 잠겨있는 지하부터 쓱 한번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 물이 당 물통 뚱뚱에 내 뱃살 가곤 침낭 안 챙겨도 되냐고요? 침낭 있어요. 두 개 있어서 하나 버린 거야. 나 왜 부를 거라 그래. 총? 총? 원총! 원총! 어디? 어? 어디? 계단에 총이 있다고? 아니, 미친. 너 이거 총으로 본 거야? 이거 빗자루야! 아아악! 정신 차려! 막 환각이 보여? 근데 총처럼 생기긴 했다.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은 총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아, 빗자루 총 할 수도 있다고? 쓰읍, 그러네. 내가, 내가 좀 아둔했네.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그치, 우산 모양 총도 있는데. 맨너스 메이크 맨. 뭐야, 이 종이성전? 작업용 장갑. 리볼버 탄약. 작업용 장갑이 더 따뜻하던가? 아니네? 어... 비슷하네! 버리자. 확실히 책상 서랍 뒤지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뭐가 안 나와요. 아이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난이도를 낮춰도 책상 서랍은 원래 아이템이 잘 안 나옵니다. 사무실. 그래도 뭐, 뒤지다 보면은... 언젠간 뭐가 나오겠지. 음, 이래야 스토커지. 그죠? 이제 좀 스토커 난이도처럼 나오네. 그냥 내가 이때까지 운이 뒤지게 좋았던 거야. 그래, 이거지. 아, 이제 좀 난이도 적응되네. 아, 복귀 이벤트였어? 오, 혜택 빵빵하네. 복귀자 전용 팩을 내가 질렀나? 됐어, 이제 돌아갑시다. 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네? 잠겨있죠? 수고용. 자, 나갑시다. 날씨가 과연 어떨지 아주 맑아요. 서바이벌 라이프로 얘, 채취 가능해? 가능하... 가능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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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왜이래? 어 무서워!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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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슴의 시점으로 바뀐거야? 무서워! 도축당하는게 사슴이 아니라 나인거임? 이거 채취하면 나 죽는거임? 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 왜이러는거야 이거? 몰라 일단 수확해 다했다 빨리 가져가자 아우 어지러워 씨 일단 가죽을 얻었으니까 여기다 바로 말려줄게요 어 근데 순간 소름 돋았어 카메라가.. 돌아갈리 없는 카메라가 돌아가가지고 아 진짜 놀랐네 아 이 통조림을 빨리 먹어야되는데 이건 총도 얻었으니까 이것저것 쏴당기면서 놀자 예아 37발 아아 저쪽 컨테이너도 나 들어갔었냐? 들어갔었네 자 영지버섯 항상 필요할때는 안보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때 좀 미리미리 채취를 해놔야 여기 뭐 없냐? 여기 뭐 없냐? 여기 저번에 침입자 난이도에서 보니까 여기 무스 있더만 음 무스야아 어디에 있니? 무스야아 자작나무 껍질 나무 막대 조금 챙겨주고 너무 많이 들고있나 나? 다섯개 다섯개면 뭐 양반이죠 참고로 늑대 이걸로 절대 한방 안죽어요? 참고로 늑대 이걸로 절대 한방 안죽어요? 숙련도 낮아서 그렇지만 난 늑대가 보이면 쏠거야 어? 그럼 안되나? 물리면 또 게임 난이도가 확 흑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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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파래! 괜찮아 뭐 떨군거 없지? 나 뭐 안다쳤지? 어 뭐야 왜 동상 위험 아직도 있지? 이거 왜 안없어져 버그인가? 저 없어져야 되는데? 진짜 이상하네? 버그는 아닌거 같다고? 저기 토끼 있네요 토끼 쏴봅시다 사격연습 숙련도 상승용! 타사잇! 우매한 것! 우매! 우어억! 다 빗나가네 아우씨 우매한건 나였나 일단 뭐 토끼도 얻었으니까 수확부터 하자 어 잠깐만 나 지금 추운가? 일단 가져가자 아이고 무겁다 야 애가 살이 통통하네 일단 초소에 뭐가 많아보이는데? 아이씨 먹다 남은 찌끄레기들이잖아 이볼버 탄약이 있네요 헉! 에너지 바알 서바이버 라이프 와 라이플 타냐? 라이플 타냐 이건 좀 귀하네요 지금이야말로 타正 일단 가져가 나 무게 몇이야? 34kg 좀 무거운데? 여기서 파밍을 좀 할까? 오 앉아있으니까 체온이 올라요 일어나니까 체온이 깎이고 바람을 피해서 그렇습니다 바람을 피해서 채취를 이거 고기 녹아다 할까? 나중에 요리 좀 더 올려야 되니까 일단 이거랑 이거 채취를 하고 나 배고프다 밥 먹을래 일단 급한대로 에너지바를 먹읍시다 좀 아깝긴 하지만 이런때 아니면 언제 먹어요? 술 마시고 이거 분명히 분해를 했는데 왜 여전히 몸무게가 2.23kg죠? 녹아다 중 됐어 다 했다 다 했다 0.09kg씩 파밍을 했고 얘도 뜯어주고 오 야 밤 되네? 조금 위험한거 아니냐? 어... 좀 나중에 하자 이거 빨리 갈 길부터 가야될 것 같아 어두워지면 답이 없어서 어 이 사슴도 가져가야되는데? 큰일났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괜히 하다 망하는거 아니겠지? 아 그냥 갈래 나 이거 아이 포기해야할땐 포기를 하... 하... 할 줄 알아야하는 법 심지어 무거워 나 지금 쪼일 이러고 있네 죽고 싶어? 감히 이런걸로 도발해? 난 그런 도발에 넘어갈 정도로 바보 멍청이지 바로 파밍해주면 구라고 아아 도끼가 없어서 이거 못 가져가네 아아... 이거 화살 만드는 재료 눈앞에 화살 재료가 있는데 가져가질 못하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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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이거 하다보니까 출출해서 뭐야 오마곰 젤리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방송할때 뭐 먹는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장작분도 계셔가지고 쪼올 이러고있네 아유 안받아 안해 안해 그래 쫄았다 이 자식아 어? 여기가 어디야? 잠깐만 이거 좀 길이 요상한데요? 어? 이거 내가 모르는 길로 빠지는데? 이거? 존맛에 무뎌게 하지? 냥냥냥냥냥 이거 못참지? 그냥 쭉 가지 뭐 그곳에 길이 있으면 아무 생각없이 걸어야 하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내가 방금 만들었다 이 자식아 도대체 여기가 어디요? 여기 그 낚시탑 나오는 곳 맞네 아 진짜 안맞네 오 방금 늑대한테 어그로가 끌렸었는데 총소리 듣고 도망갔어요 다행히도 아 제발 진짜 아 얘 늑대가 이거 먹고 있었네 이거 또 가져가야지 유후 도끼가 좀 많아요 어? 저기 왜 밧줄이 있어? 아 몰라 나중에 생각하고 나 지금 너무 무거워서 이동속도 완전 느리거든? 아 일단 최대한 빨리 집을 찾아야되요 꼭 밤데요 느낌표 채팅 규칙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왜? 왜 나한테 난리야 꺼져 꺼져 짜식들이 말이야 미쳐가지고 얘들을 잡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내쫓는 용도로 쓰면은 마음이 편할 거예요 쟤는 왜 다시 나한테 와? 저리 가이씨 쟤 절도 꺼리는데 쟤 절도 꺼리는데 이것들이 미쳤나봐 그렇게 죽고 싶어? 들어와! 나 총알 많아 짜식들아 어차피 너네 먹을 생각도 없어 내 사격 훈련 숙련도 경험치나 되라 여기가 어디더라 아 여기가 여기구나 오케이 확인 약간 좀 돌아서 왔네 음 어! 예아! 손도끼 드디어 먹었죠? 모든게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이어 어디 보자 나 고철이 여기에 있던가 없네 절 하나 추가하고 여기서 자면 솔직히 좀 위험해 아직은 좀 추우니까 짜기 집가서 자자 아 의외로 캔 따개가 없어 지금 아까 늑대들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했나 했더니 냄새가 3스텍이었네 피 뚝뚝 흘리는 토끼 3마리를 내 가방에다가 담고 다니고 있으니 늑대들이 눈이 돌아갈 만도 하지 아우 너무 무거운데? 괜찮아 조금만 버텨 금방 간다 응? 뭐지? 왜 갑자기 도망가재 물음표 물음표?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나? 하고 뒤를 봤는데 막 곰이 뛰어오고 있고 막 그러진 않겠지 그런 유튜브가 개쩌는 장면을 아 못생겨서 음 충분히 일리 있어 그럴듯해 맞는 말이야 쳐 맞는 말 딱대 이씨 자 2구짜리 스토브 여기서 요리를 좀 합시다 일단 불부터 좀 붙이고 책이 확실히 잘 붙네 자 어디 보자 책 책 책가 약간 책이 분명히 있었는데 종이더미 이런 걸로는 불 못 붙여나? 못 쓰네 종이더미 이건 불 소식으로 쓸 수 있군요 책 있는데 그냥 지나쳤다고? 그냥 그냥 불 펴 귀찮아 알아서 잘 붙겄지 뭐 플레이님 방송 더 보고 싶은데 엄마가 빨리 자래요? 빨리 자 가서 어머님 말씀이 최우선이 알겠어? 삼나무 상자 삼나무 두 개 넣어주고 요리하기 잠깐만 요거를 요게다 이렇게 놔줘요 이렇게 그리고 음식을 다 버려 다 버리고 이거까지 뭐 왜 안 들어가 이거 뭐지 이거 원래 원래 안 돼요? 왜 냄비 안 들어가지 이거 아 냄비는 직접 상호작용으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까다로워 타이콘 시작 먹구 얘네 그 사이에 분해를 좀 할까? 어? 동상 위험 실효됐어요 또 먹어주고 나 이거 왜 들고 있 아 내가 아까 파밍한 거구나 제가 지금 살짝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30분 10분 1분 딱 한 번 딱 한 번 이거 바로 올리자마자 내장 채취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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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ga음 따단 됐어 가져가고 올려주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차고는 있는거냐? 포만감이? 그리고 수확하기 아 내장이 더 없닷 내장이 없닷 20분 뒤 20분 뒤 12분 왜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지? 밤이 됐기 때문이지 당황하지 말지어다 이제 그냥 구워버리고 먹고 자자 구워버린 구워버린 이거 다 내려놓고 냠냠냠냠냠 먹고 마시고 물도 좀 끓여야 될 것 같은데? 45분 아까우니까 물을 끓입시다 45분이니까 30분 자고 일어나 있으면 알아서 끓어있겠지? 자자 이제 12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짜자잔 썩은 물 썩은 물 썩은 물 다시 붙여 아냐 상한게 아니라 덜 끓었어요 끓기 전에 불이 꺼져가지고 정화되지 않은 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30분 뒤에 끓네요 30분 동안 이 짓을 하면 아 그럼 불 붙인게 너무 아깝잖아 30분이 그냥 생으로 날라가버리니까 뭐 하나 부술 수 있는거 없나? 8분 딱이군 어! 든든한 버프 드디어 얻어버렸구만 자 이거 해서 데워주고 15분 뒤에 끓는데요 22분 나쁘지 않아 부셔 오케이 끓었다 주소 오케이 아 목말라 고기도 열심히 먹어줘고 캔 따개를 빨리 찾아야돼 이 캔들 은근히 무거워 지금 요리 속년도가 얼마냐 면 1이네요 네 어떡하니 언제 오르냐 이거 아니 토끼를 얼마나 잡은 거야 이게 지금 게임상으로 있어서 고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거 약간 껌딱지처럼 뗀거거든요 제가 찔끔찔끔 착착착착착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 침입자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품속할 리가 없잖습니까 대패삼겹살보다 더 얇아요 이거 38분 너무 오래 걸린다 파밍하지 말고 이거 요리할 만큼 다 하자 밥이나 먹자 옆에서 토끼맛 껌 질겅질겅 뭐 맛은 있네 배는 안 차지만 진짜 껌씹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차긴 차예요? 짜아아아아아 끔 이거 아직 수화탄 안했냐? 조 아니고 아니 갑 wool 충분합니다 오케이 어? 오오오오오오오 요리 2레벨 예에에에 빠르군요 확실히 편법을 쓰니까 좀 편하긴 한데 조금 수치스럽기는 하네요 원래 이런건 정석으로 플레이해야 재밌는 법인데 아 뭐 어때 이런 편법이 있으면 써야지 안그래? 안쓰는게 미련한거야 누가 게임 시스템이 있다고 만들으래? 아니 난 개인적으로 이 꼼수를 없애고 요리를 커다란거를 한 번에 요리하면 더 많이 차고 무게가 적은거를 요리하면 좀 덜 차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약간 계산을 이상하게 해요 현실에서도 요리를 자주 하는게 능숙해지기는 하죠 근데 이런 껌딱지를 요리한다고 실력이 늘진 않잖아 덜론다크 업데이트 꾸준히 하고있나요? 근데 최근에도 뭐 하나 업데이트 됐다고 하더라구요 먼진 나도 모름 불 꺼진다 제뿔이네 오우 하나만 더 추가하자 오케이 다했다 아직도 한낮이네요 이제 뭐하지? 빠져먹고 이제 캥딱에 찾으러 가자 아까 그 낚시스판 거기에서도 캥딱에 나올 확률이 좀 있거든요? 이거 파밍하고 토끼가죽도 여기서 다 말려버려야지 신선한 내장 3개와 신선한 토끼가죽 3개 타타타 깨미타타타타타타타타 물 마시고 이런거 좀 부수고 가자 테이블 이건 왜 3개밖에 안주면서 38분이나 쳐먹어? 아 말랑 그냥 부셔 그리고 여기 낚시바늘 만들어가지고 낚시출을 좀 만든 다음에 낚시도 좀 하자 어? 어? 낚시 낚시도구가 왜 없지? 아 아 아 나 지금 줄이 없어서 낚시도구 아니 있는데? 줄이랑 낚시 바늘 이거 내가 그냥 혼자 조립할 수 있나? 아 이거 내가 혼자 조립하는 거구나 아 작업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거였네? 음 이즈이 갈까? 불이 은근히 많이 필요하니까 뗄감을 좀 많이 챙겨갑시다 어 낚시 알아 낚시 숙련도 올리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 배도 채울 겸 오메 여기가 어디여 길을 잃진 않겠지? 이 좁디좁은 빙판 위에서 길을 잃커나진 않을 것이오 어이 무서워 저 나무 잔상같이 생긴 거 막 보이는 거 무서워 귀신 같애 요즘은 알맞게 가고 있는 거 맞냐? 뭐가 보여야 말이지 여기가 아까 우리가 들렀던 곳이지 그쵸?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조그마한 섬이 보이고 이 섬 너머로 계속 쭉쭉 가면은 저건 뭐여? 여기로 쭉 가면은? 문이 달려있는 낚시 스팟이 나오네? 야 춥다 문 닫아라 줄 줄 줄이 잘나오네 이 줄 지금 당장 감아주자 생각해보니까 우리 낚시 책도 있는데 낚시 책을 안 읽었네? 낚시 책 읽고 올걸 지금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지금 낚시 책을 읽자 없어 낚시 책이 너 꿈꿨니? 이상하다 분명히 낚시에 관련된 책을 먹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소름 일단 밥부터 먹고 아 읽고 버렸다고? 아 읽었어 읽기는? 우리는 우디 숙련도를 보자 얼음낚시 안올랐잖아요 도대체 우린 뭘 본거에요 일단 뚜부러 착착착 퐁 됐어 한 4시간 정도만 낚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끊어지면 다행이지 이거 4시간 지나기 전에 무조건 끊어진다 오 일단 낚시에 한번 성공 어? 뭐지? 나 되게 낚시 잘해 아니 신선한 낚연어? 인물송어 아! 끊어졌다 아씨 거의 다 됐는데 이게 끊어지네 자 숯 챙기고 불을 여기서 키고 오늘 밤은 여기서 보냅시다 1레벨인거 치고 아 1레벨인거 치고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은 회수한 나무에 촉진제를 사용해서 그냥 바로 불을 붙여버립시다 와 미친 미쳤어? 성공률 80%였는데 그걸 실패하네 100%로 만들고 마음 편하게 붙입시다 4시간정도로 해놓고 지금 물이 없거든요? 뭐야 아유씨 이거 하나를 더 갖고 와버렸네 물부터 먼저 끓이고 이제 그 사이에 저는 2시간 이죠? 1시간 반인가? 잠을 잘까? 아니면 책을 읽을까? 일단 여기 침낭도 좀 깔아놓을게요 완전 그냥 아늑한 나의 집이네 책 읽자 책 읽자 할 거 하자 지금 재정비할 거 많네 도끼도 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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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야겠다 아휴 여러분 저 지금 너무 너무 지금 빠졌나봐요 덜렁다크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야 이게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네 나 원래 한 이 정도 하면은 막 늘어지잖아 재밌었어? 역시 역시 덜렁다크 마성의 매력을 지니고 있구만 아휴 죽겄다 그릇도 내가 치우고 싶고 어 땡큐 자 여러분들도 꼭 결혼하세요 뭐 이상한 사람 지나갔는데 자 글 길고 잭전이구만 8분 한 번만 더 갈면 될 것 같은데 serie 날 연말 소용시간이 7분이아아? 아유 내가 이 숙련도가 낮아서 ups 아니 нав 아무 templating 그냥 바로 끌열 emerge 갈면 바로 끓을 것 같은데 줍고 이제 요리합시다 일단 신선한 낙연어 한 시간 일단 물부터 마셔 이게 칼로리가 엄청 높기 때문에 연어 낚기 아 연어 한 번 더 낚으라고 아직 덜 피곤하니까 어 얼음이 살짝 얼었네 에 다시 부셔주고 자 한 시간 한 시간 정확하게 낚시를 해서 딱 보십시오 낚시 마스터 연어를 딱 구워졌네요 2키로 짜리 민물송어 44분 뭐 타진 않겠지 한 시간 낚시를 하다가 아 민물송어 어 불이 꺼졌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뭐 어쨌거나 요리는 됐네요 다행히도 이거 하나 먹고 와 1473 칼로리 우와 칼로리 차는 거 봐라 아직도 남았어 342 물 마시고 저 지금 밤이 있는데 날씨가 살짝 안 좋거든요 거기서 자면 안될 것 같아요 집으로 갑시다 저기 집이 있네요 잠깐 저 곰이에요? 곰이 막 탭댄스 추고 있는데 또? 어 오로라 음 그래서 저렇게 얘가 막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군요 지금 냄새 스택이 이스택인데 어그로 끌리진 않겠지? 쟤 왜 이렇게 계속 저기서 둠칫거려 쟤 좀 이상해 아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 어휴 여기 있었네 우리가 아까 어? 환각이라고 생각했던 책이 여기 있었어 뒤에 일정 확률로 총이 있는데 있을리가 없고 어쨌든간 나 뭐 무슨 얘기할라 그러지 않았냐? 아 이게 지금 덜렁다크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한 세네달 뒤쯤에 업로드 될 것 같아요 지금이 2022년 9월 19일인데 아마 한겨울쯤에 업로드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쌓여있는 영상이 너무 많고 장기 컨텐츠로 벌려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빠르게 막 급하게 업로드를 해야되는 컨텐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찍어놓고 그래서 일단 찍어놓고 잘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뭐가 없네요 여기 뭐 요리할 수 있는 곳도 따로 없고 그냥 여기서 자자 자면 되겄네 잘만큼 자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장 시간이 많이 늦었음께 네 다들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서사시 덜렁다크가 다시 시작되는 역사적인 편이었네요 하지만 또 유튜브 업로드는 굉장히 늦게 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라고 마치도록 하죠 덜렁다크였습니다 자 또 다시 돌아온 덜렁다크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번 계속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로딩 왜 이렇게 빨라요 미친 자 자 이 외딴 곳에 지금 자고 일어난 상태군요 또 또 낚시를 하러 가야겠죠 이게 생각보다 초반에는 어 칼로리 섭취하는 게 낚시가 괜찮더라고 일단 마저 먹어주고 마셔주고 오케이 이제 또 요리하러 가야죠 살짝 무겁네 건조시킨 가죽이 많으니까 신발은 그냥 버리겠습니다 이거 뜯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음 아주 따뜻한 털모자가 두 개나 있군요 이거는 좀 찢어졌으니까 소리 한번 해주고 당연히 실패 한번 해주지 않네 웬일이야 와 이것도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다 이것도 소리 한번 해주고 걷옷도 지금 어 생각보다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바지는 뭐 이미 종결템 하나 뽑았으니까 걱정이 없고 청바지 버려 뭐요? 오자마자 덜렁다크를 보게 되다니 기분이 좋으니 이걸 드리죠 오오 yourself 4만원 옶aken 오사 너무 감사 новый BILL 고마워요 많이 좋아 ồngалы 이 맛에 거 또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바바 나이프 있냐 으어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proximity 이거 찢어보자 찢어 ز 颱 혜 отри lessly 멍 천이 여섯 개나 나오네요 오케이 깔끔하게 부셨고요 우리 캔 따기 아직 없죠 오늘 낚시 스팟을 전부 다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왜 다시 무거워졌죠 좀 버리자 너무 무겁다 내려놓고 기름이 문제였네 생선도 문제였네 내려놓아 이것도 내려놓아 어 괜찮아졌어요 내가 덜렁다크를 플레이하기 전에 잠깐 고민을 했었어 왜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타 게임들은 엔딩과 목표가 명확하게 있고 그 루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플레이를 하면 솔직히 좀 양상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사냥용 나이프 나이프 있지 83% 84% 불과 1% 차이 때문에 이걸 또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뭐야 마누질기 바느질 키트는 초반에 좀 말이 필요하니까 좀 두 개 정도는 들고 다니고 황가루 이 희귀 아이템들 안녕히 계세요 야 방금 뭘 본거지 띄우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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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아마 지금 권총은 데미지도 엄청 낮아가지고 저 친구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쏜 거는 이제 그거죠 숙련도를 올리기 위한 뭐 책을 읽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겠지만 책을 또 언제 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곰은 지금 잡을 생각이 없고 뭐 나중에 과다출혈로 시체를 주우면은 개이득이고 일단은 값이 오 어디서 우려넣는데 아 저기 있구나 들어와 두 대나 맞았는데 안 좋네 확실히 진짜 너무 별로다 리볼버가 지금 타는 많아서 괜찮긴 한데 지금 숙련도가 몇이죠? 오 많이 올랐네 괜찮네 어쨌든가 말을 하다가 지금 계속 딴 데로 새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덜렁다크는 진짜 말 그대로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그 플레이 자체가 완벽한 새로운 게임이 된단 말이야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자신만의 서사가 된다고 컬토브램 같은 경우도 물론 로그라이크기는 하지만 이제 비슷비슷하잖아요 여기 왔던데지 다른 사람이 플레이를 해도 뭐 그 사람만의 특색이 있는 플레이는 맞지만 엄청 내용이 다르진 않단 말이야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스토리 덜렁다크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자 캔따게를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지금 통조림 너무 먹고 싶은데 보다요 그쵸 생각지도 못한 편수 방금 과도 같이 이제 곰 만나가지고 깜짝 놀랬다거나 갑자기 다리를 삔다거나 무스한테 갈비뼈가 뽀사진다던가 뭐 등등 여러가지 있지 않아 얼마나 재밌어 야 근데 침략자 난이도 하다가 이거 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다 어? 덜렁났고 열심히 좀 할걸 이게 뭐 거 완전 그냥 막 퍼주잖아요 아이템을 와 맨 처음에 이거 했을 땐 진짜 아이템 너무 안 줘가지고 이게 무슨 게임이냐 막 이런 소리 했는데 어 림듬는 소리 정말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 꼬리꼬리한데 제가 워낙 지금 따뜻한 상태여서 체온이 닳고 있진 않네요 나 정말 얼마나 따뜻한거니 지금 기온 영하 7도 체감온 딱 1도야 미쳤다 뭐지? ㅎ ㅡ! 이 정도만 하고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헛소리니까 무시해주시기 바라구요 이건 어차피 먹을게 아니에요 요리 숙련도를 올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근데 이거 어디서 굽냐 아 또 거기 그 사무실 가야되나 산장 5도막 물도 없네 나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게 바로 덜렁다크의 매력이죠 들어가보자 장갑다위 꺼져 정어리 동조림 좋지 정통 랜턴 연료 와 되게 오랜만에 본다 너 와 너의 아이템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어 반가운데 가져가진 않을거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아 집이 크지네 아 집이 크지네 아 왜 자꾸 불을 끌려고 그러세요 개밥 개밥 개밥까지 챙길 정도로 내가 척박하진 않은데 6구짜리 스토브가 여기 주변에 있나 좀 생각을 해보자 6구짜리가 주변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맵에는 없어 작업용 장갑 이게 내꺼 보다 좋은가 이게 방수에 강하고 이건 방어력이 높네요 근데 무게가 조금 더 나가네 그냥 버리자 별로다 포코야 나가 아휴 방버서 문좀 닫아야겠다 여기도 뭐가 없네요 나갑시다 마지막 집 뭐야 여기 집이 엉덩이 쪽에 있어 문이 어! 스토브다 하지만 작동이 안되지 요감 아씨 보나마 너 여기서 뭐하니 아빠 열심히 파밍하고 있는데 어? 응원하진 못할망정 마우스나 툭툭 치고 말이야 응원sim 뭐라고 여기 아이템이 있다고? theirs 역시 믿고 있었다고 복남 복남이의 먼 신척 사진이 있네요 아우 좀 불 끄려고 하지 말라고 침대 밑에 뭐 있나 도 한번 보고 음 아무것도 없군 한 32촌 정도 이렇게 촉보를 보면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고미 여기가 어디더라 여기 사스미 있다 사스미 어 엉덩이 좋아 숨어 이런 곳에 숨어있으면 안 들킨다고 3키로 해서 그랬어 맞췄다 엉덩이 한 번 더 오 오오 잼 잡을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잡혔죠 지 재미어짜 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어떡하지 뭐지? 기왕 이렇게 된거 그냥 파밍해 가 뭐 한 1키로정도 가져가자 구워먹으면 맛있겄네 1키로 더 가져가 아직 버틸만해 디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 언제가 미친 아아아아 늑대고기를 버리자고? 안돼 내 요리 숙련도의 재료를 버릴 순 없어 그거 어떻게 파밍한건데 부들개질을 먹자고 지금 부들개질없다 물이 우선아니야? 부들개질 왜 먹어 퍽퍽해지게 미션 뭔데? 캐릭터랑 같이 물 마시기 어우 어우 역시 챙겨주는 분 우리 장작들밖에 없고 감사합니다 아아 와 나 되게 목말랐었나 봐 야아씨 감사합니다 아주 물이 그냥 막 짝짝 들어가네요 짜박 우리가 지금 무기가 없잖아 그니까 장총이 없잖아요 이제 장총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다 싹다 재정비하고 예 좀 채우고 물도 챙기고 가자고 감히 저기 부들게이지님을 보고도 채집을 안 하다니 하! 그깟 부들게이지 스토커 난이도에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흔에 빠진 부들게이지일 뿐 저기 왜 까마귀 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냐? 뭐가 있나? 저기 앞에 시체 있던거는 내가 파밍을 했었던거 같은데 맞나? 맞나? 응 채집 패스웠네 자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제대로 구워 먹으려면 2구짜리 6구에 비하면은 정말 하찮지만 그래도 뭐 2구 2구가 어디야 자 불을 책이 확실히 불이 엄청 잘 붙네 책 책 책 이럴때만 안보여 널리고 널린게 책인데 그렇다고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책을 들고 다니는건 되게 멍청한 짓입니다 책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뭇가지로도 어느정도 붙으니까 이거 봐 바로 붙잖아 이제 회수한 나무를 넣어서 이걸 붙이고 일단 생선 3분부터 그리고 여긴 물을 2리터 하고 이제 뭐하지? 남은 시간은 책상을 부수면서 놀자 38분 딱이다 어우 어둑어둑해졌네 와 딱 익었죠? 와 딱 익었죠? 37분 17분 어차피 30분정도 물은 더 끓여야되니까 아 너무 어둡다 그래 랜턴 킬게요 기름이야? 넘쳐 흐르잖아 그치? 음 아 맞다 아 맞다 여기 내장 차차차 또 부술만한게 매개인데 이거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한 시간 어떻게 책상 부수는거 보다 의자 부수는게 더 오래 걸려 으아 어두워 지금쯤이면 송어가 타고 있을거야 송어한테 빨리 달려가보자 송어치 안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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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촛 줍고 자 늑대고기를 열심히 구워줍시다 그 사이에 총을 좀 더 닦아주고 11분 캬 딱 11분 걸리네 총 닦는데 굽는데도 magnific 불이 너무 약하지 않 오늘 약간 꼬름하네 게임 플레이가 바로 부СТ게지 뭐 아 데 맨 데 맨 한번더 앗 괜찮아 여유있어 시간 여유있어 좀더 잘 붙는 철편으로 절편이냐 철편이냐 절편이지 붙어라 제발 그렇지 다왔어 나이스 파파파파 그리고 한번 닦아주고 또 한번 닦아주면 짠 둘 다 짜잔 짜잔 다 익었죠 한번 더 닦아주고 원래 초반에 이런 녹아다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 좀 지루하더라도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 따위 없어용 열심히 부지런히 구웁시다 먹어 어 잠깐만 이거 먹으면 먹으려고 만든게 아니었는데 내려놓고 몇 프로야 1% 뭐 에이 뭐 이런걸로 기생충 감염되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치? 그렇겠지? 그럴거야 괜찮아 괜찮아 난 완전 안전하다고 난 완전 안전하다고 세바 이런걸로 걸리겠어 이거 이거나 열심히 뜯어먹자 일단 스테이시의 포도소다술을 이제 자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불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았다 너무 아깝다 57분 됐어 됐어 이제 이 고기들 해놓고 25분 뒤에 자 일단 잡시다 마시고 한 10시간 자면 딱 되겠지? 물고기 한 마리는? 아 맞다 아 아 물고기도 같이 구웠어야 됐는데 아씨 난 바본가 이리야 이거 다 챙겨 아 이걸 여기에다가 그대로 두면은 금방 상하고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언젠가는 쓸 수 있는 이 고기 우리 저번 시즌 첫 시즌 때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고기 막 던져놨다가 아니 여기에 왜 고기가 있지? 냠냠냠냠냠 이러고 먹었던 아름다웠던 기억 기억이 안 난다고? 다시 정독하고 와 아니 우리 장작이라면은 덜렁다크 완전판 어? 한 15번씩은 정독을 하고 내용 완전히 다 꿰고 있거늘 아직 장작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당신은 완성하세요 캔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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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이 책이 숨어있었네? 여기다 이렇게 세워놔야지 c 퍼헤헤헿 자 지금 정비가 끝났습니다 펄쫄이 다 됐고 이제 사냥꾼의 집으로 갈거에요 총을 얻기 위해서 총이 가장 잘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안개가 좀 꼈는데 흠 괜찮겠지? 괜찮을거야 내가 뭐 길을 못찾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어디죠? 그런데? 뭐? 밥이 왔다고? 어쩌라고! 알았어 좀 이따 갈게 어 이거 조금 불안한데 길 잃지 않겠지? 길을 잃는 건 둘째치고 늑대를 만나면 어떡하지? 꼼짝없이 물려야되나? 아 얘 지금 냄새 스택이 한 칸 있어가지고 아마 저는 보이지 않는데 늑대는 저를 감지할 거란 말이죠 일단 가보자 여기서 시간 끌면은 우리 장작분들이 별로 안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좀 아리까리 꼴락몰리 할 때 여행을 하는게 가장 스릴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 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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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오케이 3렙 어 근데 원래 여기 집 한 채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나 진짜 지금 길 잃은거 같은데? 여기가 어디지? 왜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안나오냐? 어? 어 근데 이 언덕은 알겠어 이 언덕은 알겠어 여기를? 요렇게 건너면은 집 나오지 않냐? 나와야되는데 아닌가?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허허허헣 어 요게 어디야? 잠깐만 진짜 여기가 어디야? 근데 제가 지금 장난치는거 같죠? 저 진짜 어딘지 모르겠... 요게 어디에요? 물음표? 아 이거 날씨 맑아질 때까지 좀 숨어있어야겠는데? 헥 헥 헥 지도를 그리라고? 이렇게 날씨가 그 가시성이 안 좋은 때에는 지도를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어요 뭐야? 야 설마 한바퀴 돌아서 설로 있는 곳으로 돌아온거야? 나 지금? 그러네? 와 나 진짜 소름이다 안개에서 사람이 이렇게 길을 이뤄요 여러분 지금 한바퀴 그대로 돌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난 분명히 직질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와 대박 이거 진짜 신기하다 사람이 이렇게 길을 잃는구나 방향감각이 없어지면 일단 뭐 기찻길 발견했으니까 여기서 파밍이나 좀 하고 가자 뭐가 있을지 여기 여기에 가방이랑 고급상자 고급상자 긴데 이것도 없고 이 안쪽에 쇠지래가 있을 확률도 있는데 장작이가 있네 우리 쌈나무 장작이 이런것도 좀 미리 미리 조금씩만 떼갑시다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니까 어? 시야가 조금 트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닌가? 내 착각인가? 어디서 어디서 아주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지금 덜렁다크 4시간째 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방금 시작했어요 이렇게 잘 둘러보면 화살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우리는 단풍나무나 자작나무 가지가 있을거란 말이지 음 없네 여기가 내가 아는 길이 아닌가 봐 하하하하 망했네 하지만 난 100% 확신해 이 산을 넘으면 사냥꾼의 오두막이 나올거야 이 커다란 오두막을 넘으면? 무슨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데? 뭐? 맥스의 마지막 저항처 아아 여기가 여기구나 오케이 오우 불붙이는 책이랑 감자칩 불붙이기 기술 올려주는 책 낡은 털모자 안타깝게도 털모자는 지금 제가 두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책을 읽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사냥꾼 오두막 찾으면은 책부터 읽자 여기다 오케이 발견했죠 이 커다란 X자 나무 그러면은 여기에 곶간 하나가 있을거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사슴 시체 한 마리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쪽에 사냥꾼의 오두막이 나올 것이여 그렇지 아주 기가 막히제 내가 뭐 덜렁닫고 좀 오래 쉬었어도 신비로운 호수 맵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들어왔다 자 총이 있는지부터 확인 없어요 하.. 내 인생 어? 돋보기다 왜 돋보기에 필요가 있냐 우리? 오 요리 요리책 오오 군용 휴대식량 기름 우와 3.5리터 가득가득 채워져 있네 여러분 아직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금고 네 여기에서 또 최고급 파카 뭐 이런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열어보고 슬슬 걸릴때가 됐는데 왜 안 걸리냐 이거 39 12 7이네요 39 12 7 자 개봉 막두 음? 아아 나왔죠 근데 방 하나랑 절염부츠랑 옵션이 좀 비슷해요 음 거의 차이가 없는데 아닌가 이게 약간 더 좋나 자세히 비교해봐 무게도 똑같고 아 근데 이게 스태미나가 엄청 많이 까이네 다른건 다 좋은데 달릴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 엄청 줄어들어요 음 그래도 뭐 자주 안 뛰잖아 우리는 이거 이걸로 가자 잠깐 달려볼까 와 거의 지금 절반? 아니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 정도 까였거든요 스태미나가 조금 치명적이긴 한데 조금 치명적이긴 한데 아이 그 그냥 이거 신을까? 아 어떡하지? 자 이걸 입고 뛰어보자 아휴 야 좀 좀 큰데? 빨간 영역 확 줄어든거 보이죠? 음 일단 이거 여기다 내려놓자 방 하나하나 가자 그리고 그리고 소독약품 네 다 있죠? 소독약이 없었네 아우 소중한 아이템 감사합니다 왜 라이플 탄약은 있는데 총이 없어 어? 아 여기 있나? 신문 세브라스이브리 물정화제 물정화제 아 아예 없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좀 뭐 좀 먹고 물도 좀 마시고 야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캔따개가 안 나왔다 캔따개 여기 없을 리가 없는데 어 여기 총 내재도 있어 아니 너무 어려워 아니 어렵대 어두워 불 좀 켜볼까? 좋은게 또 숨겨 있을지도 어디 보자 아아 탄피 혹시 아직 탄피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데 또 사냥 만들려면 한참 멀어서 우리 시즌1 때도 엄청 후반부에 총알을 만들었었죠 오! 총기 수입 키트 좋아 총기 수입 키트 좋았다 뭐 더 없어? 에에ㅔ이 뒤에 뭐가 있다 거나 To heavy 저 좀 참고 들어 인마 캔따개가 없네 미치겠다 왜 캔따개가 안 나오지? 일단 히쁨이가 당장 방종을 하지 않으면 저를 칼로 쑤실 거 같아서 저장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플레이해보는 더 롱더아크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면 안되고요 이거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사냥꾼의 오두막에 들어가고 나서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꿨군요 여기 한번 다시 싹 둘러보고 다 둘러봤었네 안 둘러봤었네 좋아 시작부터 를 먹다니 정말로 운이 좋군 미션 본데 덜렁덕한 시간 여기서 좀 작업을 하고 갈까? 할만한게 있나 근데? 지금 숫돌이 너무 많다 오늘 하루는 그냥 여기서 보내줘 해도 중천인데 하고싶은거 이렇게 슥슥슥 하다보면은 시간이 금방 갈걸? 밥도 있고 아니 그러고보니까 아직도 통... 통조림 가게를 못 찾았네 미쳤네 이게 맞아? 상하기 1부 직전이네? 이거 구우면서 갈자 그러고보니깐 숫은 몇개 있죠 제가 지금? 여덟개? 지도 좀 작성할까요? 지도 이제 작성 안해도 될 수준이기는 한데 얼른 붙어라 아 오늘 책도 좀 읽자 그래 오늘 책을 정독하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아 이 X랄게! 불쏘시기가 없어서 불을 못피웁니다 촉진제가 마침 있었네요 부시도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촉진제로 화야 화 삼나무 장작, 전나무 장작, 해산나무는 하면 안되고 와 총 왜.. 아니 총이 이래 책 왜 이렇게 많아? 미친거 아님? 물도 한번 끓여주고 고양이 냄비 꺼져 요리를 생선 40분 뒤로군요 그러니까 나는 1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 일단 요리부터? 불 붙이기부터 1시간 쏴아아 짜잔 예 예 1시간 뒤에 물이 끓는군요 1시간 더 읽어줘요? 짜안 짜잔 짜잔 물이 얼마나 있지? 일단 밥 먹어 물 물 너무 많이 끓였다 자 이제 주구장창 책을 읽읍시다 이거 다 읽으면 이거 버리고 이제 총기 수입 이제 총기 수입 수입할 때 그 수입 아니냐? 정수 다 했다 물론 그 뜻이 그 뜻은 아니겠죠? 설마 수입이 수출 수입의 수입이겠어? 하지만 난 그 수입의 뜻이 뭔지 너무 궁금해 자 이거 버려주고 침낭도 고치자 그리고 그리고 옷들도 찢어진 것들 좀 수선을 할까요? 작업바지 30분 응? 30 어둠 속에서는 수리할 수 없대요 너무 어두워졌군요 방금 찾아봤는데 수입이 일본어로 고치다로 나온다고? 아 일본어였어? 심지어? 저기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 찾았다 침대 자 아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하하하하 의사양판 이게 어떻게 된거요? 오케이 기생충 감염 위험 사라졌고 낮이죠? 낮이죠? 짜잔 제일 급한게 뭘까요? 다 필요한거다 일단 요리부터 빠르게 지금 지금 너무 무거워 음식도 많고 책도 많이 들고 있어서 아이템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먹으면서 이런거 이 스테이쉬 포도소다수 주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막상 이제 들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운 무게죠 고기 덩어리도 마찬가지고 됐습니다 아 어차피 먹을 것도 많은데 책이나 한건 더 읽자 뭘 읽을까 총기제작 실습서는 솔직히 거의 필요가 없고 얼어붙은 낚시꾼 들짐승 분해하기 와 10시간짜리야 이거? 얼음낚시 분해부터 가자 그냥 당겨 이것이 물이다 3시간만 읽으면 되는데 어두워서 못 읽겠죠? 이런 제기랄 내 예상은 빌나간 적이 없나 자 또 푹 자줘요 일어나요 어? 날씨가 미묘하게 안좋아요 소리만 들어도 알겠지 어둠속에서 연마는 가능하기 때문에 연마를 열심히 해주고 바느질도 안되나? 지금? 음 어둡다 그렇다면 더듬더듬 여기가 어디오 이 사랑방 이 책을 가지고 여긴 왜이렇게 뗄감이 없어? 이거 부셔 왜 안부서지지? 도구로 해체하려면 조명이 필요하대 어 이거 옛날엔 어둠속에서도 막 대고 그랬는데 속상하네 아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나탄정이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침대 어딨어 한 시간만 자자 잠도 안와 그럼 대기해 쪼끝 됐어 낮이 됐습니다 으흡 정말 놀랍게도 전혀 변한거 없어 보이지만 낮이구요 낮 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나머지 두시간 읽어주고 어우 밝아졌네 확실히 시체 해체하기 레벨 2 부셔 다 부셔 이것도 부셔 불을 붙여 봅시다 책 책을 이용하면은 이거 다 읽은 책 맞죠 아 개 불안한데 이거 읽은 거 맞아 다 읽은 거 맞아 자 80%의 확률 설마 실패하겠어요 설이마 설 그렇지 파바바바 파 아까 물 엄청 많았었는데 다 사라졌죠 2리터 끓여주고 요리할 게 있나 요리할 거 없어요 재활용 깡통 너 왜 들고 있니 버려 30%짜리 숫돌도 버려 탄 피 버려 우리 총알 만들려면 한 한 한 세 달은 더 있어야 돼 이거 끓이는 동안 수선을 합시다 다시 수선합시다 다시 수선합시다 다시 수선합시다 됐다 됐다 계속 실패하고 있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 위쪽에 글씨 뜨는 거 왜 메뉴창 연 상태에서 안 뜨냐 원래 떠야 되는데 저 버그 걸린 거 같은데 왜 저러지 약간 지금 덜렁다크가 좀 아파요 이것도 수리해주고 얼마나 걸려 45분? 정확히 45분 뒤에 끓네요 이게 기가 막히고만 자 수리 됐고 음 많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나 자 이거 가져가고 물 또 마셔주고 고기 찾으러 가자 고기 하아 어디 보자 물 필요한 거 다 버렸지 야 이게 마우스 고개 돌아가는 것만 봐도 지금 미쳤어요 얘가 너무 가벼워서 막 미쳐 날뛰고 있는 상태예요 덫도 있으니까 덫 하나 가져가서 저 곰이냐? 오늘 곰 파티 고? 근데 뭘로 잡아? 권총? 이거밖에 없는데? 권총은 절대 못 잡아 아 지형도 좀 애매하네 너무 멀다 토끼 덫을 깔아놓으면 덫이 부서질라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미친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무시해 아 근데 왜 이리로 와 또? 아 이러면 또 시간내서 잡고 싶잖아 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잡을 거예요 내 작전이 그렇기는 한데 그래 뭐 일단 와봐 어 와보면 알겄지 내가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 보자 내가 지금 상태가 방어도가 16% 나쁘지 않네요 아 왜 또 방향을 틀어 이 스바라시야 맞았다 이리 오는데? 저기 저기요 안녕히 계세요 아 내가 지금 손가락이 컨트롤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앉았어 아 너무 당황하니까 막 컨트롤이 막 꼬여 어 이제 내려가지 않았을까 아 일단 장전부터 아 나 진짜 개 쫄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가도 되는 건가? 야 돼지야 아하 자 진정하고 밥을 먹읍시다 일용할 양식 냠냠냠 너무 맛있어요 이야 칼로리 차는 거 보소 미쳤다 여기서 바로 나가면은 진짜 코앞에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살짝만 보냈다가 나와봅시다 설마 코앞으로 올라오진 않았겠지 어디 갔노 곰발자국은 없고 네 발자국만 있는데 어디 갔노 뭐야 어디 갔어? 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피자국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진짜 뭐지? 뭐 어쨌든 간 위험 위험요소는 사라졌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에에에에? 없죠? 수염 이끼를 뜯어서 나중에 닫혔을 때 소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어디 갔지? 나 그렇게 오래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았는데 모르겠다 여기 잘 둘러보면 동굴 있거든요? 이제 계속 가서 파밍 저거냐? 혹시? 지금 보이는 곰은 저거밖에 없는데? 몇 방 더 싸보면은 죽지 않을까? 아 언제 저기까지 갔어? 아 근데 진짜 저게 맞나? 저거 새 곰이면 어떻게 헌 곰 아니고 쇠 곰이면 그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노모도 죽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너는 안 죽겠네 나만 죽지 일단 이거부터 채취를 좀 하고 그치 헌 플레임이 되는 거지 곰은 쇠 곰은 쇠 곰인데 이제 헌 플레임이 되는 거죠 이 부서진 오두막에 못 숨냐고요? 숨을 수는 있는데 좀 많이 위험하죠? 오케이 수확 끝 나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이니? 아 무거운 게 아니라 지금 역풍이어서 이동 속도가 느려진 거구나 어디 갔어 또 그 사이에 아 나 고기 파밍하고 있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갔나보다 야 곰은 포기하자 솔직히 나 많이 쫄려 저거 저거 뭐야? 늑대야? 이제 곰이가 하고 늑대가 오네?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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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야! 아니 애가 한번 이빨을 꺼내 들었으면은 어? 눈이라도 파먹어야지 바로 도망을 가버리네 야 안되겄다 오늘 고기 다 굽고 갑시다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눈과 제가 말한 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눈은 이제 바닥에 있는 눈이요 네 이렇게 호로로로 이렇게 내리는 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 아니에요? 저 그렇게 잔인한 사람 아니고요 죽어! 죽어! 야생의 주방 아 불소식에 또 없어 지금 하고 있는 건 스토커 난이도예요 어디 보자 책을 야생의 주방으로 불격이 야 성량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네 스토커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2부의 시작이죠 했던 거 이어서 하려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를 고기를 에? 내장은 여기에다가 버려주고 에? 아 왜 또 고기가 나와 아 이게 랜덤이야 이게 자 내장이랑 가죽은 여기다 내려놓고 싸는 게 랜덤이야 싸는 게 랜덤이야 자 이제 고기를 다 떨궈줘요 그리고 올려준다 음 잘 구워지는군 야 나 확실히 정말 스토커는 혜자예요 난이도가 진짜 막 퍼줘 이렇게 풍족할 수가 없어 너무 금방 익는다 이거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려 11분 고기 다 타고 따야 7분 지금이야 빠르게 숯돌질 렛츠고 싸아아아 열심히 간다 또 가라 뭐 일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날 연마 하는 것도 숙련도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보이죠? 날 연마 기술 상승 많이 갈다 보면은 한 번에 오르는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시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제 대장간 마스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남았지? 1시간 48분 목재는 아직 여유가 좀 있고 물 좀 마시자 물 좀 마시자 왜 항상 궁금한 건데 익힌 사슴 고기가 아니라 사슴 고기 익힘일까요? 뭐 뭐 뭐 뭐 이거 이건 이제 그냥 오른쪽에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 몰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뭐 막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지금 뇌 과부하 왔거든 뭐 이런 거까지 따져 제작진한테 가서 멱살 잡고 따지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아싸! 유리 레벨 3 바람 소리 덜렁덜렁 덜렁 다크 랜턴 기름도 좀 채워주자 아휴 기름 너무 많다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 아 근데 이 시스템은 진짜 좀 개편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잘자잘한 노가다 말고 그냥 좀 한 번에 커다란 고기를 구우면은 숙련도가 한 번에 좀 많이 오른다던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을텐데 이 시스템이 약간 요상해가지고 그림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고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거 지금 한 200배 정도 확대한 거예요 네 껌딱지입니다 껌딱지 이렇게 지렁지렁 물이나 한번 더 끓이자 1리터만 딱 맞겠지 자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런 것들 다 부셔 얼마나 많은 양을 굽는가 보다 얼마나 자주 구워보느냐가 숙련도가 되니까요 음 그렇게 따지면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단어질 키트가 두 개구나 어 갑자기 밤이 됐어 야 물 물 찾았다 집어 이제 자 어딨어 저기요 침대 침대 이건 신문이고 이건 선반이고 선반 왼쪽에 침대가 있을 거야 침 의사양반 여기가 어디요 왜 테이블이 나와 이거 어디야 살려줘 락커? 락커라고? 그러면 여기 있다 찾았다 밥도 푸짐하게 먹고 푸짐하게라고 해봤자 지금 고기 6점 남았네요 근데 고기 6점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식사 아닌가 우리 막 맨날 항상 고기 구울 때는 막 와 진짜 이거 가지고 배를 어떻게 채워 했는데 막상 먹으면 또 배가 금방 차잖아요 생각보다 인간의 외장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포만감 다 찼잖아 자자 아직 살짝 밤이네요 물 마시고 나 왜 무게가 다시 무거워졌지? 아 나무 됐다 가벼워졌다 어둠 속에서 술이 안되지? 야레야레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총기 수입 한 번 더 수면이요? 잘 만큼 자 가지고 나 지금 잘 만큼 자 가지고 잠을 더 못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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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ysz 총기를 혀로 닦는 줄 알았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들짱임수음 분해하기도 다 읽었네 내려놓고 낚시꾼 익자 나 됐을 겁니다 아직 아니야 어머 조금만 조금만 해 좀 빨리 떠주시면 안 돼요? 천과 건조시킨 가죽 천은 몇 개 있어? 아이고 이제 천도 다 썼네 어디 보자 커튼 같은 게 있나 여기? 천! 천으로 쓸만한 거 여깄다 이거 부수자 잠 두 개 아아... 아직도 아니야? 그냥 대기를 타 됐지? 부셔 거 참 드릅게 깐깐하네 깐깐징어 난 옛날에 깐깐징어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사람들이 원래 이름이 징징이다 이러는데 난 끝까지 난 깐깐징어인데 이러고 있었어 하지만 징징이가 원조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징징이 같이 잘 어울리는 닉네임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날씨가 뒤지게 춥네요 얼어 뒤지겠네요 뭐지? 나 꽤 따뜻한 상태 아니었나? 일단 동굴로 들어갑시다 저쪽 동굴 저게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나요 지금은 일단 저게 길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보다는 파매할 게 있겠지 깐깐징어가 뭐냐고? EBS에서 그 방영했었던 스펀지밥 있잖아 거기에선 이름이 다 바뀌어서 나왔어요 스펀지밥을 스펀지송이라고 하고 징징이를 깐깐징어라고 했었어요 스펀지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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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차 열차 지나가는 얼음 빙판으로 이루어진 맵 있잖아요 아 맵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 엉덩이 쪽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도 석탄도 몇개 주워가자 거기 아마 용광로가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뭘 작업해? 나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뭘로? 나 그냥 가 나 지금 철도 없고 뭐 활을 만들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도 그냥 구경이나 하러 가자 사람의 흔적이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덜렁당크는 돌아다니다보면 기억이 또 나고 그러는 거요. 걱정하지마. 진짜 여기 어디냐? 나 전혀 모르겠는데? 조졌네. 여기로 가는 게 맞나? 길도 잘 모르는데. 장비도 완벽하지 않은데 새로운 기억이 나지 않는 맵을 가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이 지형을 보니까 기억이 나요. 이 지형을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모르겠고. 그냥 대충 맵을 알겠어. 맵은 알겠어. 그리고 난 얼어 뒤지겠어. 살려주세요! 야! 야야야! 기온 영하 12도 체감온도 19도? 올레 마더파더! 나 여기 온 거 맞아? 오는 거 맞아 이거? 일단 내려가.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이거? 저 체온 좀 바로 걸렸죠? 어... 일단 여기 앞으로 쭉 가면은 어떤... 등산사무소?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로 가면 됩니다. 여기가 원래 등산로거든. 여기 봐. 클라이밍 에리아. 그런 거 안 궁금하니까 빨리 가라고요. 알겠어요. 매정한 것들. 알겠습니다. 헉.. 헉.. 아니 이걸 잡고 올라가야 돼 지금? 이거. 이거 할 수 있나? 아무도 그런 말 안한거 같다고? 아휴 척하면 척이지 우리 이제 딱히 채팅 안쳐도 서로 마음으로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아 야 이거 너무 느린데? 피로도가 으아 염자위험 걸려서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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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벌써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나요? 다왔어 다왔어 제발 아아아악 으아아악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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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존에 있었던 거지 아 아아아아 어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일단 먹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그랬어 난 곱게 죽을거야 곱게 죽어야지 이거 저기 진짜 큰일난거 같은데요 이거 진짜 큰일난거 같은데요 자 다른곳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 이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요 지금 동굴로 가면 죽어요 지금 동굴까지 갈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요거 다시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여기 아니 자 가자 에헤으으으으으으illy man 의으으으으음 으으으으聲 으음 올라왔어 뛰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저기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 집 집이 나와야 돼 집 으악 떨어져 죽을뻔했다 아니 시야가 너무 어두우니까 아 저깄다 저깄다 사무소 근데도 체감온도가 지금 너무 낮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불을 그래 불을 일단 피우자 불 피울 수 있어 피우자 문 못닫아요 여기는 문이 열려있어 문이 열려있어가지고 문은 못닫고 불을 최대한 열심히 지핀 다음에 네 석탄 석탄 좋다 야 석탄 챙겨온게 여기에서 피치를 바라는구나 4시간 자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꽃이 여기까지 닿나요? 어 닿는다 이제 좀 자야겠죠? 하 너무 피곤해요 스테로이드 젤을 써가지고 피로가 급격하게 몰려왔습니다 일단 일단 먹을 것 좀 먹고 자 4시간 동안 5시간은 잘 수 있어 5시간 문은 열려있어도 실내판정이라서 늑대들이 못 덮춥니다 네 실내판정이기는 해요 여기가 살았다 살았어 흥흫흑 흐흐흑 내가 살았어 엄마 아쉽다 개척자 사격가이래 진짜 위험했습니다 진짜로요 정말 운이 좋았어 아니지? 이번엔 운이 좋은게 아니었죠 운이 정말 없었지만 제가 실력으로 타게 한거죠 역시 멋져나 이리 놔 전기 수입 삼광탄이 있네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져? 급 조용해지니까 귀에서 살짝 삐 소리나 이런거 다 부셔줘고 아싸 오렌지 소다 지금 천조가리가 3개 이걸 찢자 1,010개 음 파밍을 하다보니 날씨도 괜찮아졌군요 어? 아이고 들켰다 차가 있네 차가 있네 무슨 소리야 아이고 깜짝이야 어? 항생제 나이스 가 아니라 개 많았네 나 항생제 왜 이렇게 많아요 항생제 부자네 여기로 가면은 전복된 버스가 있죠 아닌가? 기억이 안나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야 전복된 버스 많네 그 버스에는 딱히 이게 스토리 상의 중요한 맵이여가지고 생존 모드에서는 전혀 뭐 딱히 필요가 없는 장소입니다 뭐 딱히 파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장소 장소 스팟을 찍었으니까 그걸로 의의를 둡시다 여기 여기 뭐 좀 그림 좀 그리고 갈까? 추락한 추락한 죄수 이송버스 왜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렵지? 여기서 늑대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 안되는데 꼽 악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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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서 안보여 아 저있다 어 저기도 있다 괜찮아요 아직 잠시만 저기가 주유소냐? 아 주유소를 들러야되는데 늑대가 지금 세 마리가 있네? 쫌 쫌쫌쫌쫌 쫌 까자! 까자! 됐어 다 도망간다 지금이야 빨리 어그로가 다시 끌리기 전에 주유소에서 자자 너무 피곤하다 아까 잤던건 임시방편이었고 아 조졌네 자 여기 문 잠겨있지 않아? 내 기억으로는 잠겨있었던걸로 기억하... 저기 오는데요? 오 들어왔다! 와 뒤에서 늑대 막 타닥타닥 달려오는 소리 들으셨어요? 와... 와 오늘 레전드 많이 찍네 와... 와... 아 진짜 개쫄렸다 어우... 무서워 아 이거 공포게임이냐? 게임이 많이 바뀌었네 소독약? 소독약은 무거워서 하나만 쓰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잘 봐줘야 돼요 총알이 쓸 수도 있으니까 난이도 스토커 난이도입니다 오 나 지금 왼쪽이 엄청난걸 봤어 아휴... 아휴... 위 boy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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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쇳톱도 없네 나 지금 그치? 토비랑 캔따게 없어 캔따게 제발 캔따게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되는거 아니여 솔직히? 진짜? 왜 안보여? 이런 편의점에 캔따기 하나 없을까? 야 그러고보니까 나 지금 요리 레벨 3 아니냐? 아 말랩 찍어야 기생충이 감염이 안되나? 레벨 3이면은 늑대고기 못 먹나요 아직? 아 말랩을 찍어야 돼 아 한참 남았네 늑대고기 먹고 싶다 열심히 핥 핥으면서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줄 자신이 있는데 왜 다 개밥밖에 안남았어 제발 캔따기 하나만 주십쇼 에너지 드링크 나쁘지 않지 야 근데 침입자 난이도 하나가 진짜 이런데 보니까 막 아휴 아이템이 쏟아지네 쏟아져 이거 봐 이거 봐 막 나온다니까 먹을 거 천국인데 침입자였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하나 하나 나올까 말까 솔직히 침입자는 하라고 만든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한번 도전해보실 물론 올해는 못 살 것임 약간 이런 느낌 밤이네요 지금? 한밤중이었네 빨리 자자 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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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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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조금 어둡고 이게 초아침에는 굉장히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로 나가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아까 책 주셨잖아요? 책이라도 좀 읽죠 나 물고기부터 아 목말라 물 물 물 꿀꺽꿀꺽 꿀꺽 꿀꺽꿀꺽 나도 마셔야지 아 왜 목이 마르면 집중할 수 없냐고? 너 정말 진심으로 극한의 상태까지 갈증을 참아본 적이 있어? 그러면 진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계속 물 물 물 이러고 있어요 얘가 그 상태였어 알겠어? 얘한테 뭐라고 하지마 내 소중한 동반자야 4시간짜리네 그리고 라이플 업그레이드여가지고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네 일단 들고 갑시다 아침이 되... 아침 정도가 아니라 점심인데요? 아이고 밖에서 지금 하느님 강력하고 계십니다 너무 밝아요 장아리 동조림 먹어주고 소리도 막 휘용 이런 소리 안 들리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늑대들은 다 갔겠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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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놀올라바! 기다려봐 들어가서 얼른 집어주지 페인트랑 트렁크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보나마나 뭐가 있네요 이 사무소가 도끼 하나 있고 85%짜리 고철 고철도 은근히 안 보여 고철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돼 고철 좋았고 쇠톱이 없으니까 고철을 줍지 않는 이상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대망의 밀턴 마을입니다 여기서 싹 파밍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떠나죠 여기가 또 파밍의 황금로드 아니겠습니까 물론 못 들어가는 집도 굉장히 많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집도 많다는 거 밀턴의 집 이게 약간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 밀턴이 사람 이름 같잖아 다른 집도 다 들어가 보면 다 밀턴이거든 그래서 와 밀턴 땅 부자 건물 부자 와 건물주 마을 하나를 소유했어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마을 이름이 밀턴이더만 그럼 밀턴 마을 집 이렇게 하면 되지 밀턴의 집 이러니까 누가 봐도 사람 소유 같잖아요 와 와 와 진짜 아이템 잘 주네 이제 옷도 좀 좋은 것 좀 주지 옷이 아직 지금 좀 열악해요 아니 아까 방금 전에 그날 씌였으면 어떤 옷을 쳐입든 이제 얼어 죽는 건 맞는데 어? 괜찮은 카고 바지? 나쁘지 않은 게 나은데? 그냥 작업 바지가 더 좋잖아 아니 근데 바지는 진짜 지금 완전 너무 좋아 눈바지가 종결템이고 그 다음이 작업 바지 그 다음이 카고 바지인데 이미 두 개를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살며시 내려놓고요 찢자고? 아니 나 지금 천은 많아요 아까 침당 찢어가지고 비행기 털었냐고요? 아니요 아직 비행기 털었으면 내가 이 정도 스펙이 아니지 완전체지 완전체 일단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펙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 나 길도 잘 모른단 말이야 분명히 1부에서 한번 갔었는데 여전히 잘 몰라요 변기에 얼굴 받고 후루룹 후루룹 한번 할까? 마침 물도 없었는데 잘됐다 야 다 가져가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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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밀튼과의 사람들은 변기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변기에 있는 물 마셔서 질병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야 조금이라도 탁 한 물 마시면 얘 바로 그냥 복통 막 막 이런나 우 얘 몸이 얼마나 허약한 앤데 근처에 양말 버려져 있었던 것 같다고? 어? 그러네 나 양말 한 짝밖에 안 신었구나 아 몰라 그냥 가 어 양말 어디서 발견했는지 나 기억도 안 나 아 어둡다 약간 보통 이 정도 그래픽이면은 공포게임 아니냐? 원래 보통 이런 분위기면 공포게임 맞거든요? 안타깝게도 무서운 요소는 없네요 생존에 대한 공포는 있긴 하지만 덜렁덕크에서 갑자기 귀신이 등장한다 하면은 그것도 그냥 와 고기다 이러고 사냥하지 않을까? 아니 하긴 귀신한테 고기가 어디 있겠냐 아니면 동료를 얻었다 이러면서 와 나 혼자 진짜 너무 외로웠는데 와 여기 귀신이 있네 안녕 친구야 이러면서 정신도 업그레이드 와 연유가 나오네요 고급 아이템 문제는 켄 따개가 여전히 없어요 아니 진짜 켄 따개가 아직도 안 나온 게 싫습니까? 어? 뭔가 이상해 이거 버그 걸렸나? 대신에 다른 걸 넉넉히 주잖아요 주면 뭐해 먹질 못하는데 이거 봐 통조림 쌓인 거 보라고 토마토 토프 수프 3개랑 포크앤빈 3개랑 뭐야 이거 복숭아 통조림 다 섞여있네 무거워 무거워 너네 이거 실제로 들어봐라 진짜 무겁다 이게 또 철로 돼 있어가지고 뭐 물론 물론 깔 수는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이제 켄 따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 내리쳐요 얘가 내리쳐서 억지로 여는데 그러면은 이제 랜덤한 확률로 음식물을 소실합니다 전부 다 흘리는 거는 아니고 막 몇 프로를 쏟아요 전체 음식에 그쵸 다치기도 하고 되게 안 좋습니다 그냥 여는 건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프라 유튜브만 챙겨보다가 처음 생방 와봐요 아 어서와요 아까 요리 레벨 보니까 통조림 그냥 까도 소실 없이 깐다고 나왔다고? 아니야 칼로리 소진이 없다고 캔을 두들겨 열 때 칼로리 소진 없음 원래는 막 깽깽 막 이러면서 따나보지 근데 칼로리 소진은 없지만 소실될 수는 있다 어 근데 나도 몰랐어 칼로리 소진되는 거 은근히 잘 읽어봐야 된다니까 도끼나 서바이벌 나이프를 못 열어냐구요? 열 수 있나? 한번 해볼까? 어? 오 칼로 여네 오오 존마탱 아 칼로도 열 수 있구나 그리네 서바이벌 나이프가 있으면 열 수 있나 봐요 어? 이러면은 캔 따기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냐? 아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우네 역시 덜렁다크 저는 아직 초보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덜렁다크 고인물 맞냐고? 난 난 내 자신을 고인물이라고 칭한 적이 이거 뭐예요? 한번도 없어요 이 뭐냐 이거 능력치가 별로 안 좋네 역시 이게 이게 최종템이거든 어 근데 이거 좀 궁금해 오오우 비주얼은 이게 더 따뜻해 보이는데 그지? 하지만 어림도 없지 실용성을 중시하는 나는 이 캐릭터의 외관 따위 캐릭터가 좀 어 멋있게 생겼으면은 내가 코스튬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와 저 눈사람 비주얼은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새빨간 코 어떻게 인간의 코가 이따위로 빨갈 수 있냐고 말이 돼? 피부색도 말이야 어? 그냥 새하에 집이 무너졌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네 조잡한 도구가 눈에 파묻혀서 숨겨져 있어요 다시 그대로 내려놔요 삶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안전구역에 있으니까 날씨가 좋아지네 아까 그렇게 막 미친듯이 휘몰아치더니 죽어라 플레임 이러면서 몰아치더니 또 내가 마을 안에 있으니까 조용해요 집도 꼼꼼히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대충대충 보지 마시고 뭐냐 이거 통조림 가족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막 까먹을 수 있지 응 맞다 자꾸 캔따개를 찾게 되네 마음껏 까먹읍시다 이걸 자르면 이걸 쇠톱으로 치우면 이걸 열 수 있을까 안 열리겠지 안 열릴 것 같아 제발 스테로이드제 나오세요 음 없엉 아 무겁다 야 물 좀 내려놓자 이거 아 2층도 있네 밑에 뭐가 가족사진이구나 꺼무이키 보니까 나이프로 따면은 나이프 내구도가 엄청 떨어진대요 엄청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닳긴 했네 내가 이거 100%까지 갈았었지 아까 한 번에 6%가 떨어진 거야 지금 엄청 많이 떨어지기는 하네 숫돌이 남아나질 않겠는걸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토리 여유가 좀 있으니까 밑에만 쓰고 한 번도 없군요 임시로 쓰는 거지 캔따개 보이면 그럼 줍자 아 이런 거 지하실 좀 구현 좀 해주지 이거 다락방이잖아 다락방으로 갈 수 있는 분 안 열려 구현을 안 해놨어 쓰레기 똥게임 덜렁 다크 방금 신발이 있었다고요? 나 신발은 있어 굉장히 좋은 거 양말이 없지 지금 양말이 없다기보다 두 개를 신어야 되는데 두 겹을 신을 수 있는데 지금 한 겹만 입은 상태예요 네 신발은 두 개 못 신어요 제가 제가 신발 두 개 드릴 테니까 두 개 신어보실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야 아무리 게임매라지만 너무 몰상식한 거 아니야 신발을 어떻게 두 개를 신어 아무것도 없네 여긴 버려진 좀 창고 같은 곳인가봐요 여기가 방금 그냥 쓱 보고 지나쳤는데 여기가 이 밀턴 마을의 우체국 우체국 안에는 굉장히 소중한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모든 맵이 다 그렇죠 돌렁 다크는 진짜 중요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 울프산의 정상 빼고 갑자기 좋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금고 금고는 꽤 높은 확률로 좋은 아이템이 나오죠 확정적으로 뜨는 곳이 있나? 확정적으로 뜨는 곳이 울프산이죠 울프산의 그 비행기 컨테이너 저는 금고 잘 안 뒤지게 되더라고요 돈밖에 안 나와서 그러면 안 돼 금고에서 물론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가 다른 곳에 비해서 높아요 덜렁 다크만 하면은 이때까지 하는 게임들 중에서 가장 고요한 게임인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여기서 돈은 불연료로 써나요? 네 불쏘시개로 쓰여요 뗄감 아무 값어치 없습니다 게임이 고요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운드를 채우기 위한 그런 건가? 오 허브티 좋아 나 그러고 보니까 커피도 하나도 없지 않냐? 커피도 한 번을 못 봤네 커피도 좀 끌어먹고 싶다 뭔가 아이템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못 본 아이템도 꽤 돼 이건 뭐지? 쓰레기업 제발 스테로이드 제이 왜 여기서 바느질 키트가 나와 나가자 야 근데 내가 지금 음식이 너무 많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 많아도 지금 너무 많아 열심히 먹자 뭘 먹지? 일단 실험을 해봅시다 이게 94% 잖아요 어 복숭아 통조림을 까서 한 번 먹어보자고 94%인 상태에서 2%밖에 안 되는데? 괜찮네 2% 정도면 뭐 양반이지 일단 낮은 거부터 먹는 게 오래가지 않나요? 아 통조림은 내구도가 안 달아요 내구도라는 개념 자체가 왜 필요한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공포 게임 같냐 왜 분위기가 집도 다른 집에 비해서 되게 먼지가 많이 끼어 있어 뭐야 무서워 왜 이래 곰보 게임 이거 봐 벽지가 봐 미션 성공 이상해 이상해 다른 집에 비해서 다른 집에 비해서 여기가 좀 사연이 있는 집 같아요 약간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잘 찾아보면 문서 같은 게 있을지도 확실히 좀 다르다 웹 디자인이 나가자 바람이 꽤 부는데 따뜻하네요 제 몸은 아직 이게 버리고 나 기름 너무 막 썼나? 이제 좀 아끼면서 씁시다 연료도 이제 1리터밖에 안 남았군요 여기 들어갔었던 곳이구나 자 우체국 들어갑시다 우체국이라고 해봤자 뭐 여기도 특별하게 좋은 게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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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에서 좀 중요한 장소죠 서밋 쏟아수 여기 신맵이냐고요? 아뇨? 여긴 업데이트 되는지 지금 몇 년 됐지 어? 아 아 아 아 여기 우체국이구나 아 은행이 따로 있는데 은행이랑 헷갈렸네요 은행으로 갑시다 우체국은 이게 다군요 맵이 야 뭐 저기 여기 늑대가 한가득 있냐 자 여기가 은행 덜라운드 총 300 이에요 조금 고칼로리인 거는 350? 400?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건데 500 그냥 300에서 500 사이라고 보면 돼 캔디바 캔디바 캔디바하니깐 그 펜드가아 씨 생각나네요 우리 조카의 엄청난 영어 발음 뭔지 모르겠다고? 내 유튜브를 열심히 안 본거야 열심히 보렴 얘들아 오늘 목요일이냐? 금요일이 아니라 오 야 나 지금 되게 시간 감각이 맛이 갔구나 나 지금 점심 12시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밤 10시 반이야 소름이 쫘악 아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일어나자마자 방송을 켰거든 근데 나 지금 점심인 줄 알았어 지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죠? 시험 공부 시험 공부 다들 열심히 잘 하십시오 학생분들 시험 끝나고 와도 전혀 늦지 않아 자 여기 은행이어서 뒤쪽에 에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요 저기에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어요 저 지금 굉장히 항번되거든요 여기에 끼울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파밍하면서 다가가 봅시다 음 너무 안주는데? 척 매재 척매재가 아니라 척잼재네 와 드디어 드ー เด워 와 나 켄탁에 이렇게 반가운거다 진짜 처음이야 덜렁나크 하면서 와 항상 대충 봤었는데 너 이렇게 생겼었구나 와 와..정말 반갑다 가정 좀 따볼까? 크..잘 따져 응..아주 훌륭해 캣닭의 내구도 몇이야? 77% 아주 좋아 새거야 이 정도면 금고다 자 보십시오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 나올겁니다 14에서 15 사이였던거 같은데? 14네요 21 14, 21 14, 21 오케이 한 번에 열었다 제발! 그렇지 이런거 나온다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완전 종결까지는 아닌데 충분히 쓸만한 아이템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쓰고 있는게 에..저는 좀 더 스타일이 맞아서 이게 지금 절연부츠랑 방안부츠랑 능력치가 비슷한데 따뜻한건 솔직히 절연부츠가 더 좋거든요 이거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거 같은데 내가 보여줄게 야 먹었냐? 지금? 아 이 안에 있구나 자.. 내구도도 마침 똑같네요 자 83% 87% 자 이게 약간 더 따뜻하죠 약간 더 따뜻한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딱딱하고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테미나가 최대치가 감소됩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엄청 큰 차이예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일 때는 쉬프트 누르면 오른쪽 아래에 저 빨간색 표시 보이죠? 저게 이제 마이너스가 감소된 수치의 총합 다른 옷들을 껴입으면 이제 또 그게 움지가 좀 힘드니까 이런 것들 마이너스 2 이런게 다 도합이 돼서 지금 그정도 뜬거 이정도 근데 제가 이걸 신어보겠습니다 이거 못 신어요? 왜 액션만 나와요? 아 여기에서 신는거구나 아 미안 아이템창에서 보니까 자 신었어? 마이너스 12이야 보이지? 엄청 많이 까인거 최대치 이게 스테미나의 총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아까 밧줄 타려고 했을때도 스테미나 모자라서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해 이거 위험한 수준으로 많이 깎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택했습니다 좀 덜 추워도 아니 덜 따뜻해도 요거를 신고 요거를 버릴거에요 네 꺼져요 스키부츠요? 스키부츠가 제일 많이 갚을걸? 아마 스키부츠는 다음에 발견하게 되면 그때 또 얘기를 나누고 어 얼마 안했으면 밤 되네요 빨리 빨리 파밍하고 갑시다 제발 제발 여기서 울 스카프 하나만 주세요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울 스카프 울 스카프 울 스카프 울 스카프 목도리 도나뱀 목도리 도나뱀 말고 그냥 목도리 여기 중요한거 보관하는 장소잖아요 왜 신문밖에 없어요 초콜릿 봐 이걸 누가 여기 은왕에다가 보관해 놨노 삼광탄 하 안 나왔네 하아 안타깝지만 이번 편에서는 꽝이네요 여기가 자 반응이 끝났고 얼른 나갑시다 4번 안 열어봤다고? 4번 살짝 열려있어서 내가 안 건넌거 아냐? 시X놈들아 너네 왜 그래 내가 안하는건 이유가 다 있어 알겠어? 으악 자식들은 말이야 대걸레보고 총이라고 하지 않나 막 날씨가 추우니까 막 환각이 보이니? 여기서 제일 멀쩡한 사람이 나였.. 살려주세요 자 밀턴 할머니의 집 메인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집이죠 물론 생존버드에서는 쓸모없어요 여기 6구 무려 6구 스토브 여기서 늑대 좀 잡고 갈까? 오옷? 야주? 아아 할머니 진짜 최고 역시 집은 할머니 집이지 절반 연유 역시 연유는 녹슨 맛 철분 함유 짱짱맨 물도 하나 챙겨주고 저 먼데 가진 않을 거니까 아 근데 음식 진짜 너무 많은데 밤이니까 일단 자고 생각하자 아유 아이템 정말 많다 위쪽에 할머니가 마련해주신 손주 침실이 있어요 여기서 자자 뭐 할 거 없지? 일단 자 히으읍 으어억 나 왜 이렇게 추저분하게 먹냐? 귀가 축축해 와아 아이템 봐봐 형 아니 이것들만 다 합쳐도 한 10키로 나가겠는데? 너무 많다 물 좀 끓여가지고 차도 좀 만들고, 그래야겠다 오늘 자 일단 오늘 좀 오래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덜렁 닭크는 다음 시간에 마저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플레이 삐 board 덜렁 닭크 시즌 4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몸만아 시작부터 evolves 으아악 그만 마셔 소다수 마시자 무게를 줄여야돼 자 또어 오랜만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들 이 벌어지고 있을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군요 저 캔딸기 아직 못 먹었죠 으응 있네 언제 먹었나 수리하고 어둠 속에선 수리할 수 없다고? 나 아직 잠을 안 잔 거야? 잠을 자야 되는데 왜 피로도가 만땅이냐? 아 좀 일찍 일어난 거구나 오랜만에 하니 약간 혼란스럽구만 이래서 좀 정기적으로 덜렁다크를 해줬어야 됐는데 아 소리 아니 이거 고치는 것도 성공률이 됐어요? 선 넘네 아 고찰 날렸어 자 할머니 집 파밍 좀 합시다 이제 쇠톤만 얻으면 완전체죠? 글쎄요 원래 덜렁다크라 함은 항상 부족한 법이기에 완전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좋아보이는 트렁크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 응 기대도 안 했어 눈바지 하나만 넣어주세요 응 안 나와 양말 아 양말 양말 한 짝 없다 너덜거리는 스포츠 양말 와 아무 능력이 없어 나 이런거 처음 봐 와 개쓰레기 그래도 안 낀거보단 낫겠지 소수점짜리라도 올라가면 감사감사 아 할머니 집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가난해 나 천 천 몇 개 있냐 열다섯 개 너무 많네 자 오늘은 여기서 옷을 수선할 겁니다 수선이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수선하면서 이런 씨 다시 한번 집 잠깐 얼레? 야 성공 확률 70% 어? 야 성공 확률 70%야 덜렁다크야 정신 차려 어이 미친놈인가 진짜 왜 일단 좀 많이 허름하고 어어? 또? 어차피 이제 다른 좋은 옷을 먹으면은 바로 바꿔야 될 옷들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입고 있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수리를 합시다 천도 많이 남아 돌아서 아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 그냥 집안이 많이 얻었군요 바느질 키트 하나 더 챙기고 케빈이 또 뒤져주고 어? 어? 니가 왜 여기 있니? 오우? 나아이씨 착착 한 번 더 착착 예아 벨 마참내 근데 어 안심해선 안됩니다 지금 저의 사격술은 정말 개쏘라이기이기 때문에 지금 쏴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책을 읽읍시다 개척자 사격 가이드 4시간짜리 아아... 속독 이라고 하기엔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내려놓고 야생의 주방 5시간 아우 잠깐만요 목말라요 난이도는... 스토커 난이도입니다 최고 난이도 아니고 그 전난이도 스토커 했다가 우리 저번에 피토 했죠? 그런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미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먹을게 종기 소입도 두 개나 있네 무게가 많이 무겁구나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나이풀 무기 바로 레벨 2 찍어주고 이런 거 수리하다 보면은 뭐 무게가 좀 줄지 않을까 이건 또 한 번에 수리를 했네요 내 옷을 은근히 많이 못 먹었구나 자 또 바로 밤 됐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거 부수자 이걸 부수자 여기에 뗄감을 넣을게 필요해 이거 부수면 딱 맞겠는데 1시간 반 아우 어두워 옛날에는 이거 부수면은 일일이 다 주웠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하군요 가끔씩은 짜증나기도 하지만 왜냐면 얻은 것들 다시 다 정리해야 되거든 인벤토리 정리 천이 갑자기 6개로 확 줄었네 굉장히 불안해지는 나의 마음 와 음식은 진짜 너무 많다 자 올라가서 다시 잠을 잡시다 어 감으로 제가 찾아가 볼게요 자 잡시다 보았습니까 여러분 당근을 많이 드세요 저처럼 이렇게 좋은 눈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솔직히 당근이 채소 중에서는 난 제일 맛없다고 생각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약간 좀 그래 전 가지요 아 가지 호불호 크게 나뉘는 음식 중 하나지 인정 인정 그래 난 가지보다 솔직히 당근이 더 싫어 당근 먹기 힘듦 막 데치고 뭐 이렇게 맛있게 만든다고 해도 먹을려면 먹을 순 있거든 나는 야 이거 너무 어둡다 밖에 나가면은 책 읽을 수 있나? 달빛을 벗삼아서 아 지금 이대로 잠을 자기에는 또 너무 아니 아니 잠이 아니라 그냥 대기를 타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나가 봅시다 이 정도면 책 못 읽겠는데 아니 너무 어두운데요 읽을 수 있냐? 어 읽어지네 어 나 어르워 뒤져 아 맞다 나 따뜻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디네께 깨달았죠 아 나 와 나 와우씨 뒤지는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여기 진짜 파면 할 거 없다 오 잠자 냄비도 있네 여기 할머니 어릴 적 사진인듯 랜턴 연료 잠깐만 내가 지금 랜... 기름이... 아 1리터 밖에 없네 하나 챙기자 그리고 이거 내려놓고 오 여기에다가 기름을 쪼로로로로로 나이씨 여기도 안 뒤져봤구만 어 당연히 뭐가 나올 리가 없지 자 다시 올라가서 몸도 녹일 겸 노동을 합시다 뿌셔 왜 안 뿌셔져 조명이 필요하대요 와 내가 지금 어둠속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칼갈기 오케이 됐다 아침 와 안 보이는데 칼을 가네 아유 뭐 석봉이 어머님은 떡도 써시고 그러시는데요 뭐 그 정도쯤이야 칼가는건 눈감고도 할 수 있지 나 책 읽어주고 내려놓고 그때까지 열심히 모아뒀던거 빨리빨리 다 먹어 치우 이제 다 칼로리 음식 밖에 없네 음료가 없고 토마토 토마토 수프는 갈증도 같이 해소를 해주죠 물론 게임상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프를 먹는다고 갈증이 해소되면 말이 됩니까? 물도 아니고 염분이 가득 들어있을텐데 수프는 절대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해요 게임이니까 물 마셔주고 끓이지도 않고 먹고 먹으면 무슨 맛이냐고 이런 상황에서 맛을 생각하면서 먹겠습니까? 다 존맛 행위지 배가 부르셨군요 지금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서 지내고 계시나보죠 한번 시베리아 벌판에 떨어져 봐야 이제 맛 같은 거 생각 안하고 이제 감사히 다 처먹지 밖에 나가서 사냥 좀 해볼까? 늑대가 있을 거야 아니 저번에 여기 왔을 때는 사방천지가 다 늑대였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음 성냥 필요하지 어 딱 와주죠 어 토끼 잡나요? 잡았다 훌륭하다 그거 맛있게 먹어 형이 어 어? 저 토끼 잡나요? 나한테 어그로가 끌리는 거야 토끼한테 어그로가 끌리는 거야 하나만 해 그렇지 잘했어 빗나갔는데? 내 머리 늑대 머리 위로 빗나간 거 봤어요? 와 세 마리야 그 사이에 빠르게 토끼를 수급해 간다 가자 가자 안전하게 집 안에서 수확하게 어? 지금 토끼 빼앗으러 온 거 감지하고 지금 화났어요 자 뒤로 빠꼬 빠꼬 조금 거리를 두고 저게 미쳤나 동료를 부르네 자 튀어 와 오케이 한 방 오나? 오나? 오케이 괜찮아 얘네들 또 어그로 끌리기 전에 빠르게 수확을 해줍시다 아이 개불안해 쟤 왜왜왜 자꾸 주변에서 알짱거려 자 0.5그램씩 어 아니 이 먼 거리에서 나를 인식한다고? 왜 이렇게 가까이서 들리지? 어 이거 좀 안좋은데요? 아 저쪽에 한 마리 있구나 오케이 일단 너부터 아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지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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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가 작전상 후퇴 여기 마침 딱 좋은 곳에 집이 있네요 아 이씨 자식들이 좀 호의할 줄 아는 녀석들인가 아 깜짝 놀랬다 애들이 좀 사냥을 해봤나봐 아 쫄았네 아이 나 왔던데야 왔던데요 자 여기서 옷 수리나 마저 해줍시다 이런거 한번만 더 물리면 바로 찢어지겠네 근데 생각보다 옷이 너무 잘 안나오는 느낌인데 이런거 바느질 꾸준히 해줘야되요 안그러면은 숙련도가 너무 낮아져서 진짜 수리가 필요할때 그런때 또 계속 실패를 합니다 바느질 키트 하나 다 썼고 지금 두개 더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계속 실패하고 떨려 됐다 아 이것도 수선해야되냐 이런것까지? 자 신발 수선합시다 나이스 왜 또 좋은것들은 또 수선이 잘되지 희한하네 자 천 몇개있어 다 썼네에 자 천 파밍하러 갑시다 천하? 천 천시? 천군? 이 물 떴나 내가? 안떴네 가져가야지 아 토끼 파밍하자고 차도 다 썼네 제출 아두우 замеч 토끼 이 두개 어우 소리 자 이제 이거를 0.1kg씩 소확을 다 해주고 아주 그냥 토막살인 납작네 이게 뭡니까 이게 토끼는 비록 죽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정말 잔인한 녀석이로다 토막살인 뭐다 꼬집살인데 꼬집꼬집 와 숟가락 살인마에 이어서 이제 꼬집살인마 나오는 건가요 정말로 끔찍하군 자 복숭아 통조림도 먹어주고 음식이 지금 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먹어서 치워줍시다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애들 없지 않을까 왜 아 나 냄새 3스택이구나 어딨어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자 새로운 고기 컴온요 어 어 지형이 요상이에요 오케이 나이스 아슬아슬 했지만 아니 원래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 침착하는거 이해해 근데 장전속도 너무 느린거 아냐 얼마나 침착한거야 얜 뭐야 너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자 한시간동안 채취하고 솔직히 진짜 꼼수고 이런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요리 스택을 요리 레벨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요리가 레벨이 낮으면은 너무 고달파지고 우리 원래 예전 일부때도 그 스펙을 맞춘 상태였잖아 이것도 복구하는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없을 것 같고 빨리 빨리 맞추자 그냥 여러분들도 내가 편하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써글놈의 기생충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려면은 이 짓을 할 수 밖에 없어 공포에 꼬집살 공포에 꼬집살 임마 한 꼬집씩 가져가주마 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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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이 안되고 있는거니? 꼬집 다 됐네 나 인벤토리 고기 완전 많을걸? 이야 미쳤당 여기가 어디에요? 밤이 되서 위치 파악이 잘 안되네 설마 1%가 걸리겠냐고? 뭐 늑대고기 먹으라고요? 아니 요리하고 버릴 거예요 뭐야 아 또 오네 우리의 꼬집 희생양이 또 오고 있어요 어 으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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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아 지형이 살짝 아 아 잠깐만 아 위험 위험데스네 통증 통증 자아 일단 치료 진통제 통증 먹어주고 하아 발목 삔거 으아 발목 삔건 붕대냐? 기억이 안난다 괜찮아졌네 오케이 됐으 아 일단 집에 들어가자 아 당황했다 착한 Utz 들어와서 잡시다 와아 한꼬집 하려고 했더니 내가 한꼬집 뜯겼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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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무거워 아 일단 버려놓자 이거 너무 무겁다 아우 손가락 아파 와 딱 고기 한 점 남기고 아니었네 다 됐어? 다 버렸다 어우 가벼워졌어 이 빠른 몸놀림 좀 보세요 아주 가벼워요 엄청 많아보이지만 저거 다 약간 껌딱지같이 생긴 고기 덩어리라는 거 어? 잠깐 보름달이 떴었군요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1부 때 못 보여줬던 거 있었잖아 보름달 이벤트로 갈 수 있는 장소 그거를 2부 때 보여줘야겠네요 그거 못 보여드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번 2부 때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게 스브야 너 뭐하세요 케첩 맛 감자칩 먹으려고 했는데 통조림을 뜯고 있네 아 고기는 백팩 먹으러 갈 생각에 지금 진짜 정신이 아득하다 언제 가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고기는 백팩이랑 아이젠 먹을 그 고생을 다시 해야 되다니 통조림을 먹었던 것들이 많아서 쓰레기들이 많아졌군요 다 갖다 버리고 천을 수확해야 되는데 어 이거 되게 많다 이런 것 정도는 어둠 속에서 뜯을 수 있지 않나? 응 안 돼 아 뭐여 이거 짜증나 나 왜 늑대가족 갖고 있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버려주고 말려야죠 자 여기서 자 아까 파밍을 했던 장작들 오저리다 집어넣어주고 어디 불 좀 붙여보실까? 확률 60% 너무 낮아 야 가서 책 갖고 와라 야주 야주를 태웁시다 자 성공률이 무려 80% 이거 실패하면은 오늘 방송 접어야 됩니다 실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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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하게 실패해라 불 피우기 불 피우기 레벨업 했네요 장작 안보여 장작 by 저 시간이 많이 필요할 터이니 가서 여기다가 와 단단 단단 neh 하나만 남겨두고 이 네 장은 옆에다가 치워주고 첩 첩 합쳐? 에이씨 아직도 있어? 자 올려주자구요 구워지고 있냐? 뭐야 벌써 다 익었어? 뭐 얼마나 꼬집살이었길래 벌써 다 익었어 오케이 좀 기다려보자 5시간 반 동안 여유롭게 구울 수 있어요 나 이거 하나 집을 때마다 염자 위험이 했다가 딱 놓으면 아아 또 집은 아아 다시 놓으면 아아 다시 집은 아아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나 약간 변태인가? 내 뱃살은 장난감이 아니야 집지 말라고 뱃살 문을 쳐놓고 하던가 아 문을 안 닫고 있어서 녹화 안 하는 줄 알았어? 응 아 에어컨 트릭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래 에어컨 트릭 마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이 장면 다 통편집 될 거라 그래? 통편집 되는 장면에서는 꼭 그런 짓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짓을 해? 난 가끔 자기가 무서워 예쁘다고? 자기야 응 사과를 쳐먹을 거면 좀 접시에 받쳐서 먹으면 안 돼? 응 졸라 더럽게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책상 위에다가 자기 발톱까지 있는데 여기다 사과를 쳐 두고 싶어? 응 아 그거 나중에 또 먹을 거야 아니 더러운 걸 먹는다고? 아 더러워 죽겠어 진짜 뭐가 더러워 그게 아 여기 책상 더럽잖아 자기 발톱도 같이 있고 애들도 왔다 갔다 여기 같이 하고 발톱도 아 더러워 죽겠어 진짜 거긴 깨끗해 깨끗한 곳에 다 뒀어 아닌데 여기 옆에 이상한 꼬불터리 있는데? 뭐야 꼬불터리 왜 있어? 난 꼬불터리 없는데 미미 미미 꼬불터리 있는데 미미 털이 미미한테 꼬불터리 있어? 어 짜증나 이거 먹다가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꼬불터리 저주 야 지금 더러운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어차피 통편집이라면 통편집 될 동안 자기가 뭐 할 동안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라디오를 채워주는 거지 나 지금 고기 굽느라 정신 사놨거든?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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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자 브라자 이 노래 맞나? 그건 노래가 아니라 I love my 브라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 새로 나온 르세라핌 신곡 있어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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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자 브라자 이거 안티 아 너 르세라핌 팬분들한테 매장나게 인마 아 아니야 맞아 진짜 맞아 이거 가사가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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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자 브라자 진짜 가사 이름이 브라자야? 어 안티 프레자라는데? 그래? 안티 티 티예요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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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자 브라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제 한 번 들어가지고 계속 기억 속에 남더라고요 역시 노래는 중독성이 최고야 맞아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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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자 브라자 이번에 카즈하 씨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벌써 아침이네요 벌써 아침이네요 들리는대로 애 불렀는데? 왜요? 노래를 들린대로 부르지 노래 되게 좋더라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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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자 브라자 이게 어 되게 좋던데 왜? 그래 중독성이 있으면 좋은 고기지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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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자 브라자 자 한 점씩 먹어보자 언제 배가 찰진 모르겠지만 아 잠깐만요 기생충 감염 위험 뭐야 이거 아이고 아 아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여기 왜 그래 쓸까 내가? 여기에다 다 갖다 버려 고기 구웠는데 왜 버려?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어 내가 지금 요리 스킬이 높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못 구워서 그러면 시간만 냉비하고 아 그래서 요리 스킬을 레벨업하기 위해서 지금 늑대고기를 굽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 난 미디움 웰던으로 해줘 아니 미디움만 해도 적당하다고 미디움이 제일 나아 웰던하면 좀 이제 그때부턴 찔겨져 그럼 미디움으로 해줘 1914 accumulation 오 요리 레벨 4대 스 고지가 눈앞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렇게 숙련도작을 하니까 금방 오르긴 하네요 우리 2부 찍은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레벨 4냐 뜬다 아휴 깔끔하게 다 고왔다 6구 스토브가 짱입니다 진짜 이런 6구 스토브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것도 언제 만날지 누가 알아 됐다 아이 괜히 버렸나 이것들 다 집어다가 밖에다 넣자 냉동보관 어 문 앞에 비상식량으로 하나 두어 놓으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간 먹겠지 여기 다시 돌아올 날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됐으 또 파밍해야지 어 여기 밖에 늑대 있잖아 아 저기서 또 늑대 내려오네 저거 마음먹고 파밍을 못해 아 지금 냄새 3스텍이어가지고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됐으 오늘 요리 5랩 찍겠는데요 이거 다 가져가자 이 호옷 쫄라쭈음 추웠다 녹샌 야뇨 쿨덕쿨덕 삼켜줘요 연유를 먹으면 수분 보충이 되게 잘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연유 먹으면 목매워서 죽을 텐데 너무 달아가지고 으씨 상상만 했는데도 지금 벌써 목매요 야! 냄비 갖고 와 여기서 이, 이, 이 불타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물이라도 많이 만들어놓자 여길 본거지로 삼고 한참 있는거야 체온이 엄청 빨리 오르네 도끼라도 갈자 아! 기생충 감염 위험 무려 4%나 되요 지금 큰일났습니다 아... 씨... 오똑하지? 어어, 얘 또 화면 돌아간다 이거 버그 걸려가지고 아, 통할거 같애 여러분 눈 감고 있으세요 아, 왜 이런 미친버그가 걸리는거야 이거 피냄새에 취했나 주인공이? 이거 파밍하다가 가끔씩 화면이 돌아가더라구요 아... 어흑 됐다. 잘했어. 다 끌었냐? 35분 일단 내장을 버려주고 아, 나 고기만 채취했구나. 왜? 아, 토끼고기 익힌 것도 있네. 됐다. 이거 구우면서 고기나 먹읍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네요. 또 이 짓 하면서 염자 위험이 떴다 안 떴다 떴다 안 떴다 아, 으으... 으흐하 elephants 흐흐헓 고마안! 에이씨! 18분 후 끓음 흐으...물도 좀 마셔주고... 실제로 염자에 걸렸더니 아프더라구요 어쩌다가 염자에 걸렸어? 젊은 나이에...내 방송 보는 분이면은 막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을텐데 몸 관리 잘해야지 근데 나도 이 정도 나이 되니까 무릎이 조금 시리기는 하더라 게다가 제가 한쪽 다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선천적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래 걸으면은 좀 오른쪽 다리가 되게 아파요 수술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재활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 평소에 습관이 누적돼가지고 그게 갑자기 탁 티가 나는 거잖아요 나 목디스크도 약간 초기거든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할 때 계속 거북목 상태로 해가지고 그래 그 이후로는 자세를 교정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TV나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 빨리 허리 펴세요 목디스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디스크... 젊은 애들은 없지 컴퓨터 많이 하고 그러면은 생기게 하겠지만 우리 롱런 해야될 거 아닙니까 목디스크 터져가지고 나 이제 더이상 방송 못해요 이러거나 맨날 누워서 방송해가지고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슬퍼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 이거 다 끌었다 그 허리... 허리 디스크? 말고도 그냥 각종 이제 신체에 관련된 디스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한 1시간 앉아있었다 하면은 10분 동안 스트레칭 해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10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몸을 푸는 시간 중에 10분을 투자한다고 하면 꽤 많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정말 10분을 시계를 잡고 보면서 뭐 목을 돌린다던가 어깨를 돌린다던가 직접 해보시면은 진짜 시간이 생각보다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1시간 뭐 일에 몰두를 한다 하면은 진짜 롤 한판 할 시간이잖아 롤 한판 하고 10분 동안 또 몸을 풀어 언제 그래 빨리 롤 그거 큐돌려야지 그래서 사람들 몸이 조금씩 망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 건강이 지켜져야 돈도 잘 벌리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행복 행복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도록 합시다 스트레칭이나 좀 하자 스트레칭이나 좀 하자 말 나온 김에 고기 타겁다 고기 타겁다 고기 타겁다 가만히 와 15분 깔끔하네요 그래서 우리 요리 레벨은 몇이죠? 4에 5분의1 정도 찼네요 하... 뭐 언제 채우냐 진짜 안 찰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좀 암담하네 꼼수를 썼는데도 이 정도라니 요리를 얼마나 하라는 거야 와... 고기 살점 좀 보세요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물이 6리터구나 좀 내려놓자 이렇게 하고 이제 고기를 와 간에 기별도 안가 차기는 하는 거니 진짜 눈꽃만큼 차기는 하네 이 정도면 소화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내가 지금 5부 아 5부래 저번 시즌 꺼는 끝났고 지금 2부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없대요 소화시키러 가자 왜 이 시체 안 없어지지? 뭐야 너 에? 뭐요? 너 왜 있냐? 아직도 소화를 안 한 애가 있었어? 오오케이 오늘 부지런히 다 찍읍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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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다시 플림 유튜브에 덜렁다크를 볼 수 있겠네요. 아 근데 2부를 언제 올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미 꽤 많은 영상을 확보했지만 저희가 계속 업로드해야 하는 영상들이 최우선 순위가 따로 있다 보니까 덜렁다크는 조금 나중에 올리지 않을까요? 미션 왕비 캐릭터랑 같이 물 마시기 내가 물을 너무 안 마셨나? 아 미안하다. 내가 물을 안 떠왔었어가지고 기다려봐. 나 물 좀 더 올게. 불이 꺼져버렸네? 영상이 얼마나 쌓였냐고요? 몰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지금 분량으로 봤을 땐 한 5편?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편집은 시작도 안 했죠. 세. 뭐야. 미션 시간 왜 이렇게 짧게 했어? 기왕 이렇게 된 거 물을 마시지 않는다. 아 불 켰는데도 실패했어. 이런 쓰레기 게임. 이게 대가 내가 다 물을 안 마셔서 그런 건가? 토끼 고기를 또 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 물건을 놓기엔 너무 멀리 있다고? 아 좀 가까이서 뱉어놓을걸. 아우 얘들아 나도 물을 마시고 싶은데 지금 바쁘잖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엄마야 다 탄다 언제 요리 다 됐노 아니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물도 오는 사이 다 탈텐데 아닌가 연속까지는 50분 뒤라서 괜찮으려나 아 근데 이 남은 불시간도 다 같이 줄어들잖아 는 7시간이네 이 정도면 물 또 와도 되겠다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물을 빠르게 떠오겠습니다 캐릭터랑 같이 물 마셔야지 나 왔다 나 왔다 마셔라 물 아우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나 목말랐었나俐 하허허허허 Explore 아 물이 짝짝 잘들어가네 찹쌀전 굳이 물 안 마셔도 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물을 입에 딱 대는 순간 막 울컥 울컥 들어가는 그럼 그때부터 깨닫는 거지 아 나 목말랐었구나 그리고 뭐 되게 짠거 먹은 다음에 단거 엄청 땡기잖아 근데 그게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확히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한 건데 그걸 단거 땡기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막 이제 짠거 먹었으니까 이제 단거 땡기잖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같은 몸매가 되니까 다들 주의하시고요 그냥 물을 드세요 그때 물 좀 몇 모금 마시잖아 또 배 가득 차가지고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짠거 먹으면 단게 땡기나? 처음 알았다 근데 그냥 막 외식같은거 하고 딱 나오면은 아이스크림같은거 먹고 싶지 않아요? 난 그렇던데 뭐 사바사인걸로 아 단거를 평소에 안좋아해서 단거 안좋아하면 그럴수 있지 비슷한걸로 입술 뜯고 싶어질 때 목이 마른거래? 오오 그 목이 마를때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마다 좀 다른가 보다 난 단게 땡기거든 그 사이에 더 밤 됐네요 6시간 남았는데? 오오오오오오옹 너무 아깝다 물이라도 더 만들자 이렇게 해놓고 한시간? 두시간? 자면은 되거든 일단 눈앞에 지켜봐야 되니까 여기서 코앞에서 자자 코하고 잡시다 잘자요 아직도 30분 더 끓여야되네 30분 동안 뭐하지? 이제 읽을 책도 없어 있네? 읽어 한 시간 야 이거 책 읽으면 되겠다 설마 다 증발했냐? 22분 한 번 더 잠을 자지 말고 책을 읽자 여긴 불빛이 있기 때문에 책이 읽어집니다 아무리 어두워져도 두 시간 빠르게 읽어줘 눈 끓이면 라면 넣을 수 있냐고? 라면이 있으면 넣을 수는 있겠지? 음 이미 해봐요 직접 해봐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줘 눈으로 눈 녹여서 라면 끓여 먹기 이런거 컨텐츠 올리면 조회수 폭발하겠네 야 그러고보니까 그 많은 식재료 중에 왜 여긴 라면이 없냐 아 근데 라면이 의외로 유통기한이 짧아 아 책하니까 궁금해지는데 풀님은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저 하나도 안 읽는데요? 저 빠가살이에요 글 읽으면 바로 잠드는 빠가살이 문이 단면 이거 10리터래. 2리터 1.5리터? 됐어 이제 2리터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마셔주고 고기는 버려놓자 우와 밤 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보이네 마침 배도 많이 고파졌군요 물과 토끼고기를 마구마구 섭취해줍시다 그럼 무게가 딱 맞겠죠 일단 들어가서 아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달빛을 벗삼아 토끼고기 한점씩 한꼬집씩 질겅질겅 씹어줍시다 씹을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약먹듯이 삼켜야되요 너무 쪼금해서 토끼를 몇마리나 잡았냐고요? 두마리요 그걸 아주 잘게 잘게 썰었어요 썰은게 아니라 꼬집었지 잔인 심지어 토끼고기는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고기중에서 칼로리가 제일 낮단 말이야 무게대비 진짜 안찬다 아 커피통이 있었네 커피도 좀 끓일걸 야 포클맨이 열량은 진짜 끝내주네요 자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바로 잡시다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출정을 가야죠 너무 어두워 바로 잡으면 살찐다고? 오히려 좋아 이렇게 추운데서는 살을 찌우는게 좋습니다 체온 유지에 좋거든요 아 아 목말라 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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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다크 크게 업데이트 된거 있나요? 네 뭐 신맵 추가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2부로 새롭게 찾아온 겁니다 가자 이 마을 아직도 안 둘러본 곳이 많습니다 저 친구도 마을 둘러보러 같이 왔네요 뭐야 미친 몇 마리야 엄마? 엄마? 야 4마리가 있어 근데 2마리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네요 저는 야 울프산도 이거보다는 덜 나오겠다 어 좋아 야 오늘 진짜 5렙 찍겠는데? 아이 그냥 괜히 또 루즈하다고 다른 곳 가서 파밍했다가 요리 5렙 못찍어서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다 찍자 어 이거 두번 2마리 이거 다 구우면은 5렙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불안하면 3마리 가고 저기이 왔다갔다 하네 저 친구 오늘 찍고 가자 네 깔끔하게 다 간거 맞아? 152말 아 시 어디 있어 얘 왜 공중에 떠 있어? 흫 흫 흫 희한하게 죽어 있네 얘가 나이스 와 얘 코어 근육 와 눈을 감으면서도 지금 코어 근육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진정한 헬창늑대가 나타났구만 야 꼿꼿해 금액하고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아 얘 살집이 많아 역시 역시 헬창늑대 몸무게부터가 남다르구만 전부 다 근육이야 아 이번 고기는 좀 질기겠네요 압축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가 몸집은 비슷비슷해 보이던데 밀도가 쩌는구만 아 언제다 파밍해 귀찮아 죽겠네 에어컨odzi 손님만 눈 postal raz 유 에어컨 dere 긁 다 했다 또 왔노 아 엄마 나 자마요 아이 고기 써는 asmr 방송이에요 여기 아 이상하다 분명히 나 생존 생존 게임인거 보고 들어왔는데 개졸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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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거운데 괜찮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뛸 수도 없네. 내가 간다. 요리하러 간다. 징그러워! 나무를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지? 일단 불을 켜고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생충 사라졌구나. 사라졌구나. 다행이다. 이거 다 했는데 요리 만렙 못 집으면 접어야겠다. 억울해서라도 접어야겠다. 야, 불 꺼지겠어. 야, 고기 버리다가 불 꺼지겠다. 꺼졌네! 자, 다시. 오, 좀 잘 붙는데. 나무 다 집어넣어 그냥. 다 집어넣고. 아유, 손가락 아파. 아유, 진짜 징그러워. 진짜로. 응답이 아니라 진짜로 징그러워. 3시간 14분내로 이걸 다 구울 수 있을까? 뭐, 다행히 먹을 건 많으니까. 야, 그리고 요리 만렙 찍는 그 순간. 여기 널브러져 있는 모든 늑대 고기가 나의 식량이 되는 거 아니야? 와. 너무 징그러워. 좋은 게 아니라 징그러워. 아, 근데 용케 렉이 안 걸린다. 오브젝트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디움 레어로 구워달라고요? 뭐, 기 생충 가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아 또 염자위염 난리 난리 났네 이거 근데 요즘에는 돼지들도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잘 좋은 거 먹고 사육되기 때문에 기생존 감염 위험이 별로 없대요 물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 비하면은 돼지고기도 이제 좀 덜 익혀 먹거나 해도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육회도 있어? 오 쩐다 먹어본 적은 없는데 고기 태우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탔습니다 라고 뜨고 이걸 누르면은 그냥 사라집니다 돼지고기 바사삭 돼지고기 바사삭 돼지고기 아니고 늑대고기 구나 나 늑대고기 먹고 싶어 먹어보고 싶어 근데 늑대는 지금 뭐 동물보호법 있지 않냐? 먹으면은 징역까지 않니? 배에ına 안 돼지고기 돼지고기 왔다 하지만 버스 불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기생충 걸리나요? 게임 설정상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요리 레벨이 낮아가지고 제대로 못 구워서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몇 분 남았니?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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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금 2 இ 아 오늘 밖에 나가신 분들 날씨 어땠어요? 저 오늘 또 꼭 병원 데려다 준다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날씨가 또 많이 풀렸더라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낮에도 되게 추웠었는데 그치 되게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오늘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진찰 받고 바로 산책 갔어요 진짜 이 날씨가 너무 아까운 거야 나 희뿜이는 자고 있어서 같이 나가진 못했는데 내가 뽑고 데리고 산책 갔다 왔습니다 이게 가을 날씨구나 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인가 부터 다시 추워진대요? 음.. 지금이 정말 뭐 하기 좋은 날씨라서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들은 때를 놓치지 마시고 수요일날 추워진다고 하니까 그전에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뭐 할 일 다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지 말고 나 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그거 나구나? 나 얘긴데? 근데 낮에 나가고 싶어도 난 나갈 수 있는데 히뿌미가 자고 있어 서울롬 히트 이번에 금방 으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route route потрcers 낮이야 밤이야 곧 rom내네 와 미친 고기만 굽다가 하루가 지났어 부터 물어봐야죠 나쁜사랑 아 언젠간 생기겠지 왜 미래도 없을거라고 그렇게 단원을 해 긍정적으로 보자고 우리 근데 전 있어요 저 쌍놈색 내가 쟤 강퇴 오오오오오 오예아 스파이버 드디어 아직도 고기 이만큼 남았는데 그만할까 야 여러분들이랑 잡담하다가 이렇게 또 오랩을 찍는군요 좋습니다 요리 많네 이제 늑대고기들도 저의 온전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래 반성좀 해라 야 솔직히 돈 많은걸로 기만하는거는 그렇다쳐도 연애같은걸로 기만하면 진짜 뒤져 조심해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게 바로 사랑이야 아 저분이구나 강퇴할게요 아니 진짜로 하라는건 아니고 아 매니저가 이렇게 용통성이 없어서야 내가 야 쟤 강퇴 이렇게 하는거는 농담으로 들리지만 매니저가 저 강퇴할게요 이러면 진짜 졸라 무섭다고 심지어 심지어 그 채팅 글자여가지고 말투가 안 느껴져서 저게 장난인지 진심인지 판별이 안돼 그래 그래 나 이거 왜 굽고있는거냐 아까워서 그래 기왕 시작한거 끝을 보자 노래라도 한곡 틀어달라고? 아이 그건 선 넘는다 야 그래도 녹화중인데 어차피 통편집될거라서 좀 많이 봐주고 있기는 한데 원래 후원도 금지에요 여러분 아이 뭐 덜렁다크 할땐 좀 예외인가? 덜렁다크는 약간 후원받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의사소통하는것도 괜찮아서 게임 자체를 즐기는 거보다 약간 토크방송이잖아 그럼 노래를 불러달라고? 잘 자라 우오 r 마침 12시네요 빨리 자세히 여러분들이 노잼방송 보지 말고 아니 난 진짜 아는 노래가 없어 옛날에는 최신가요 나오면은 막 외워가지고 노래방 가서 친구들 앞에서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아니 솔직히 그다지 그립진 않아요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흑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 과거로 돌아갈 거냐고 물어보면은 와우 너무 싫어 과거에 편린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면은 과거에 나를 죽빵한데 세리고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냐 이런 거 좀 가르쳐주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장작분들 힘내요 못생긴 풀님도 결혼하는 시대인데 전 왜 여친이 없나요 슬퍼지려하니 풀까 되게 자연스럽게 할 말 다 하고 나간다니 저키 잡아와 되게 뼈 때리는 말 다 하고 은근슬쩍 가네 근데 맞는 말이긴 해 야 나 같은 사람도 연애하는데 너희들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냥 모든 인간사가 그거 하나를 충족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 능력 상대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면은 사람 관계도 굉장히 잘 풀리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또 단정을 짓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나는 그 공감이라고 해 생각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니까 그 상대의 마음을 정말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다른 이제 경험이 부족한 나이대보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경험이 많아져서 그런 걸 공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픈 일 같은 걸 보면은 자신의 그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공감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상황 자체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나 손가락 부러진다 다 버렸다 후우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와 나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 뭐야 이게? 한 10개만 심어가자 밥 먹을게 고기 카펫? 아 진짜 고기 카펫인데? 진짜 징그러워 고기 카펫 어 기름지고 냄새나겠다 고기 러그 근데 러그와 카펫의 차이가 뭐예요? 예전보다 궁금했어 들어가서 자자 곧 밤이다 카펫은 직사각형이고 러그는 원형을 말해요? 오우 진짜 맞아 그게? 네모난 러그도 있다고? 뭐야? 그럼 정확한게 아니네? 그냥 재질 차이야? 어 뭐 큰 차이는 없나보네 불의 그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게 아닌가보네 카펫은 전체를 커버하고 카펫은 전체를 커버하고 뭐지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자 정말 완벽해 가장 달성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능력치가 오늘 비로소 만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밤중이네요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뭐하죠? 음 총 닦자 네 책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책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 도끼가 하자 어 어 어 4장 얜 왜 갈수록 찢어질라 그러지? 내가 뭐 했다고? 어둠 속에선 수리할 수 없습니다 아 맞다 자고 일어나 야 그냥 대기해 아 시간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이제 자자 아 아까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그래서 옷이 찢어졌구나 자 이렇게 늑대가 또 젠틀하게 발만 무려줬네 그러게 늑대가 또 젠틀하게 발만 무려줬네 눈만 붙이면 잠을 잘 수 있는 주인공 너무 부럽다고? 하.. 진짜 인정 요즘 사회는 또 불면증이 되게 큰 사회적 이슈로 뜨고 있잖아요 불면증 그거 참 고통스럽고 무서운 병인데 오케 오케 가자 갈 곳이 여기는 참 많아서 좋아 천천히 또 하나씩 보자고 천천히 또 하나씩 보자고 신고 플레임님 왜 이제 와져엄 그거 썸네일 생각난다 차 붙잡고 울 웃고 있다가 갑자기 현타 온 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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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좋은 거 나와라 나와라 야아아 털실 목도리 음.. 쓰레기 플레임님 차는 괜찮냐고요? 뭐 뭔 차? 내 차? 갑자기 웬 내 차? 내 차.. 내 차 걱정을 왜 해 네가 내 차 멀쩡해 왜 아무 일도 없었어 차 보니까 떠오른 건데 마이 썸머카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차.. 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없고 약간 그 차에 관련된 게임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부품 바꾸고 이런 거 새 차 하는 건 좋아 청소니까 새 차 하는 거는 좋고 진짜 차를 약간 전문적으로 파보는 그런 게임들은 글쎄다 자동차 세차 해주는 게임은 업된 없나요? 모르겠네 아 그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시는 거 같은데 조속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워시 시뮬레이션도 이제 컨텐츠 뽑아먹을대로 다 뽑아먹었고 다른 청소 컨텐츠를 어서 자리를 잡아야 할 터인데 savage 역시 뼛ół성부터 청소 개이이이 М어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채팅창이 조그맣게 보이니까 저기 한줄이 내려가어요 개이먼데 개이이이 뭐 이렇게 줄이 나와 내려가 있어가지고 당황했잖아요 역시 존맛 행은 병깃물이지 왜그래 자기야 가서 쉬도 한번 하고 일어서 스트레칭 좀 해놔 응 알겠어 우리 자기 우리 자기가 덜렁덕크 좀 할래? 아니 나 게임 중 안녕 뭐지? 자 우리도 오늘 요리 만렙 찍는다고 계속 고기만 구웠는데 저 뒤쪽에 떨어진 집이 하나 있어요 잠겨있는 집 저기까지 도달 하고 끝내죠 전 풀님이 부럽습니다 저렇게 해맑은 와이프라니 맞아 사람이 밝으면 주변에도 에너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우울하게 막 이렇게 좀 침체돼있어도 희뿜이랑 같이 있으면은 나까지 밝아지는 느낌이야 나의 태양 같은 사람이지 아니 내가 지금 감동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태양 얘기하고 있는데 태양권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좀 뇌를 거치고 얘기를 해 나의 태양 같은 뜨거운 사람이여 당신이 있기에 나는 항상 밝을 수 있었어 했는데 태양권 아 진짜 졸라 때리고 싶네 아 이야기의 주제가 너무 갑자기 흐려지잖아요 여기에 아마 열쇠가 있는 걸로 기억을 아는데 아닌가 여기 등산로프가 있냐 손 오 고철이다 나이스 촉진제 여기서 뭐 만들 수 있는 제작대가 있고 여기 들어가서 아 열쇠다 파라데이스 초원농장 열쇠 예 예 사냥용 나이프 필요없고 내가 매일매일 갈아서 아주 날카로운 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열쇠 열쇠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 집을 탐험한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덜렁다크였습니다 덜렁다크였습니다 바로 이 집과는 이 집과는 이 집과는 이 집과는 이 집과는 이 집과의 입과는 이 집과는 이 집과가를 드리는 것입니다